자아 해볼까요 한번? 언패킹이라는 게임입니다 한글이 되있네요 한번 해볼까요 바로? 뭐였지? 똘킹 아 저거 앨범이 세이브 데이터인가 보네? 음... 어떤식인거지? 아아아아 아 진짜 이렇게 그냥 하는거구나? 이게 이사짐 꺼내가지고 이렇게 근데 또 이런거 좋아하는데 어렸을때부터 저 어렸을때부터 약간 어머니가 그러셨는데 얘는 어렸을때부터 약간 물건같은거 있으면은 약간 이런식으로 착착착 정렬을 해놓더래요 되게 애기때부터 저 그런걸 좀 좋아합니다 되게 많네? 일단 다 꺼내고 시작할라 그랬는데 왜이렇게 많아? 아 이렇게 잠깐만 텍스트고야 잠시만요 잠시만요 카테고리좀 바꿀게요 잠시만요 카테고리좀 바꿀게요 쓰레기에서 냄새날수있어 어 진짜 많네 일단 다 꺼내고 시작할까요? 조금 줌아웃도 되는구나 확대한 상태로 와 진짜 많다 이거 보니까 나 처음 이사를 생각난다 그때도 이삿짐 다 꺼내 놓고 시작했는데 겹쳐놓을수도 있고 축구공 밑에 서랍 열리지않아요 어 열려요 어? 뭐지 이게? 사진찍을 수 있는거구나 여기도 열리겠네 그러면? 오오 아 지금 보니까 책상이랑 침대랑 결합되어있는거네 이제 보니까 여긴 뒤에 책장이고 우와 되게 특이하다 외국인 이런게 있나? 줄넘기 일단 다 꺼내고 시작하자 인형 피규어 이런거 엄청 많네 이건 뭐지? 돌릴수도 있나? 어떻게 돌리는거야? 아 우클릭하면 돌아간다 우와 다마고치 아 참고로 다마고치 보니까 생각났는데 제 디지몬 죽었어요 제 디지몬 이번에 산거 자고 있는데 갑자기 삐이이이잉이이히이이이ение 삐이이이 derecho 아 뭐야? 뭔소리 하고 됐는데 죽었어 되지 되지 됐다 PROCungjekt 접리 끝 럭이 아니라 자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필기구 이런건 역시 식상에다가 사롯속에 넣어놔야지 이런 자같은거는 특히 공책도 공책은 꺼내놔야죠 이런 크레파스같은거 집어넣어두고 어 비밀 다이얼이네 이걸 넣어야겠는데 이걸 넣어둬야겠다 지우개도 있어 꺼내놔야겠는데 그럼 자도 가위 이건 또 무슨 청소개 의미에요 똘킹님 현실방은 치우셨나요 아니요 지금 개더러워요 큰일났어요 책은 책장에다 다 꽂아놓을까 일단 큰책은 좀 아래에다가 오케이 작은책은 좀 위에다가 보드게임 아래지 무겁잖아 큰책은 크면 클수록 이쪽에다가 그리고 이거 약간 반대로 놓으면 안되나 안되네 이건 뭐지 카세트 게임도 있고 이건 뭘까 뭔가 포스터같은데 아 맞네 벽에다가 넣은거구나 여기가 좋아보이는데 아니 여기 오케이 음 일단 인형을 한군데다 모아놓자 아씨 뭐 많다 여기 안에다가 뭘 넣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이런 크레파스 같은거 이거는 책상에다가 학용품은 인형 또 있어 라디오는 요 위에다가 보니까 근데 이게 남자방이야 여자방이야 막 축구도 있는데 여자방 같죠? 여자방 같은데 막 축구 이런거 있는거 보니까 여자애가 축구하나? 어 가방도 여자거 같은데 이렇게 오 깔끔한데 물건마다 정해진 위치가 어느정도 있다는데요 어 지금 보니까 약간 이렇게 빨간색으로 테두리 빛나는 애들이 지금 잘못 놔졌다 이 소리같아요 지금 침대 위에 얘네들도 지금 반짝반짝 빛나잖아 어 이게 정해진 위치 같은데 이런게 인형을 침대에다가 놔야되나? 그럼 사람 어디서 자 그러게 인형 어디다 놔야되 얘 바닥에 놓으면 안되나보네 이런 보드게임은 이쪽에다가 카메라드 안에다가 인형을 조그만 인형은 이거 놔도 될거같은데 이런 데다가 돼지 장난감 손전등도 여기다 넣어버리고 와 뭐 많다 게임기랑 다마고찌 게임기는 근데 여기다 넣는게 국룰인데 이렇게 흐흐흐 그렇지 딱 들어간다 와 편안 원래 게임하면서 만지는 게임기가 아 공부하면서 만지는 게임기가 제일 재밌거든 그리고 이제 인형들이 좀 문젠데 카세트는 여기다 두께요 여기다가 이 밑에가 조금 공간이 남네 음 장난감들이 좀 많다 확실히 근데 책장이 좀 비어있다보니까 이런 책장에다가 넣을 순 없고 이게 들어가나? 인형들은 좀 다 한군데 다 모아놔야지 좀 이쁘지않나? 얘도 여기다가 얘도 여기다가 됐어 오오 인형이 좀 처치곤란이다 확실히 공은 바닥에 있어도 되나보네? 빨간불이 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여기 있으면 괜찮나보네요 어 근데 그렇다고 얘를 늘어둘 순 없고 아 얘도 안 들어가 아 이거 꺼내져 있는 거 보기 싫은데 이거 넣고 싶은데 어디다가 어디다가 어딘가 넣고 싶은데 안 되네 음 하 이거 정말 보고 싶지 않은데 이거 책상에 공간 남지 않냐고? 책상에다 보드게임을 놓으면 안되지 어 들어가긴 한다 여기 오 나이스 됐어 됐어 이게 뭐지? 장난감인가 이것도? 음 여기 다진다 안 보인 데다가 이건 앨범인 것 같고요 장난감 되게 묘한 재미가 있네 이거 인형을 여기 침대에 두는 수밖에 없겠다 결국에 됐다 잠잘 때 개불편일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뻐졌어요 오 이쁘다 깔끔해 이건 뭐지 드디어 내 방이 생겼다 아 스토리가 있나 보다 97년 5월 이건 뭐지 스티커가 있네 내 방이 생겼다 어 시간이 많이 흘렀어 2004년 좀 이제 어른이 된 건가 자취방인 것 같은데 얘 남자야 여자야 근데 벽만 보면 알 수가 없어 아까 방 너무 여성스러워 했는데 컴퓨터 대가리 큰 거 봐 대가리라 표현하면 어떡해 야 근데 이거 컴퓨터 여기다 두는 거 아닌데 원래 컴퓨터는 책장이랑 옆 딱 붙어있는 책상에다 두는 게 국룰인데 뭔지 알죠 그 왼쪽에다가 책장 가득 차있고 거기에 붙어있는 컴퓨터 책상 그리고 서랍으로 빼는 졸라 불편한 키보드 친구네 집 겁나 많다 꼭 있더라 그거 여자 같다구요? 이거 머리 위에다가 앨범도 안 될 것 같아 이거 이거 액트도 안 될 것 같아 떨어질 것 같아 불안하다 여기다 두잖아 저거 퍽 떨어지면 어떡해 수상하다고? 너 왜 이런 앨범을? 아들 여자친구야? 이거 뭔가 필기구 같은데 거기다 와 박스였는데 되게 많네 일단 책은 다 정리를 해보자 대략적으로 두고 이거 마우스패드인가 설마? 어 맞네 차를 꼭 들고 다니네 오케이 가방? 가방은 여기다 둬야지 여기 딱 맞네 오 재밌다 이거 은근히 어? 뭐야? 아 주방도 있어? 욕실도 있고? 아 잠깐만 어 좀 많네 이제 보니까 얘가 꼭 갖고 다니는 애가 있구나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쓰던 그 물건들이 있네요 아 이 물건을 여기다가 둘 수도 있어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 박스가 꼭 여기 있는 건 아니었어 무조건 이거 뭐지? 데오도란트인가 이거 설마? 이거 향수인 것 같고 외국인들은 꼭 양치를 이 컵에다가 하더라고 여러분도 컵에다 하세요? 컵에다 칫솔? 어 들어간다 대박 아 그래요? 나 컵 안 쓰는데 나 그냥 손으로 하는데 어 나도 손으로 해 이거 뭐야?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오 뭐지 이거 안댄가? 슬리퍼인가? 뭐지 이거? 머리 쓰는 건가? 템폰? 아 이거 템폰이야? 그렇구나 생리대도 있는 것 같고 휴지통 이건 뭘 요리하려고 여기다가 괴한이 들어오면 얼른 화장실에 숨어서 이걸 딱 장착을 한다 문 열면서 깡 하면 안되겠죠? 주방에다 놔야지 이랬는데 남자면 반전 오지겠다 그치 아직까지 여자로 확신할 수 없어 사실 이것만 봐서는 남자일 수 있어 라디오 라디오가 좀 지나했다 이건 뭐지? 이게 뭘까? 슬리퍼 한짝 더 신발이나 더 진짜 이삿짐 그지같이 쌌구만 와 본체가 냉장고다 진짜 겁나까 컴퓨터 본체 여기 있어야죠 여기 있어야지 이제 발가락으로 켜기 딱 좋거든요 좀 더 깊이 그래 최대한 깊이 발가락으로 톡 켜야 되거든 저기 있어야지 어어 새끼 이거 자꾸 상습범인데 이거 어어 뭐야 이렇게 많아 어어 콜렉션이 있네 이런 포스터는 오히려 괜찮겠다 여기다 해도 약간 못자국 같은 거 있네 게임기 고양이 인형 또 있어 아직도 있어 너 내가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인형을 이렇게 서류 가방 양말인 것 같죠 이 물건만 봐도 어떤 사람인지 대충 유추할 수 있긴 하겠다 근데 큐브 마이 마자 마이 화자 앤 안더 마이 브라자 티셔츠 어 이것도 벽에다 더 걸 수 있네 이제 보니까 양말 왜 이렇게 많아 오케이 야 근데 되게 잘 만들었다 이것도 되게 옷이 보면은 물건들이 다 항상 어 되게 다양하게 둘 수 있어요 어 여기도 열린다 오 게임 귀여운데 와 티 개구려 이거 뭐야 어떻게 입고 댕겨 이거를 이거 진짜 여자 맞아 근데 이거 옷이 이게 여자 옷이 아닌데 이거 암만 봐도 여자 옷이 아닌데 이거는 이 빨간 색깔 이거는 어 체크남방 어이 씨 이거 뭐야 이 잉어 티셔츠는 바지 밖에 없어 그리고 얘 공순인가 봐 축구 좋아하는 여자인가 아 이거 티셔츠 접어놔야겠네 좀 이거 몇 개는 여자 속옷 모으는 남자같이 보여서 나도 지금 약간 남자야 여자야 싶은 건데 이게 좀 수상한데 어 티셔츠 좀 많네 오저것 접어놔야 되겠네 와 이거 또 뭐야 색이 왜 이래 장난감 어우 줄무늬 셔츠 이거 잠옷인가 이거는 모르겠어 맞는 것 같다 잠옷인 것 같다 파자마 오케이 양말 또 나왔어 양말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휴지 는 여기 여자랬죠 근데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이거 좀 다른데 이거 팬티라고 이게? 이거 양말 아니야? 팬티였어? 됐다 여기 호우 진짜 많아 이게 양말 아니었어? 양말에 리본이 왜 있냐고? 없음 있으면 안 돼? 편견 아니야 그거? 서랍 두 개 있다 저도 서랍 두 개에다가 양말이랑 이제 속옷 넣거든요 여러분 위에다가 팬티 넣었습니까? 아래다가 속옷 넣었습니까? 위에 양말 아래 양말 아래에 양말? 국룰이지 근데 이게 속옷이라고 이게 그럼 얘 양말 안 신어? 뭐야 얘 양말 안 신는 거야? 여기도 짐 있다 짐 다 꺼내놓자 일단 호크 이렇게 여기 다 열리나? 안 열리네 앞에 물건이 있다고 안 열리는 거야? 신기하네 쿠키 약간 외국어는 이런 거 꼭 있더라 쿠키 단지라 그러나? 저런 게 좀 있더라 그릇은 겹쳐놔야 되고요 이렇게 무거운 거 위에다 두면 안 되는데 높은 데에 두면 안 돼 너무 키보드 이삿짐 센터가 엉망이네요 진짜 그냥 아무렇게나 포장했네 보통 쪼끔은 분류할 수 있게 해주는데 이건 뭐야 행주인가? 주방세제인 것 같고 이것도 주방세제인 것 같고 이것도 주방세제인 것 같고 으악 바퀴벌레 약 바퀴벌레 약 그 말은 이곳은 나온다 접시 그릇 오 칼 칼은 여기다가 문장에다 넣어두는 건데 원래 칼은 여기다가 문장에다 넣어두는 건데 원래 캔따게 스펀지 설거지에서 쓰는 거죠 신발 한창 여기 있었네 이게 뭐지? 캔따게인가? 컵 감자칼이요? 아아 밑에다 넣고 싶은데 오케이 뭔가 알 수 없는 소스들 아 다 꺼냈으니까 이제 나온다 이제 이렇게 다시 옮기라고 자 볼까요? 음... 이게 양말이 아니었다고? 어? 이게 지금 여기서 구분이 되는 것 같애 이게 지금 보면 얘는 지금 모양을 보세요 그... 입구라 그래야되나? 그 위에가 위로 가잖아 얘는 근데 얘는 항상 아래로 오잖아 이게 양말인가 봐 이게 속옷이고 어 리본 달린건 속옷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요건 양말인 것 같고 맞네 요거는 속옷 이렇게 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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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데 양말 없지 이제? 여자 확실하다고? 아직 몰라 남자가 입을 수도 있는 거야 이거를 아직 모르는 거야 확신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아직 너무 확신하지마 위험해 그 상... 그... 판단 여자 방이구나 라고 하면 안 돼 자 일단은 이 잠옷은 맨날 입는 거기 때문에 좀 아래에다 두는 거고 음... 옷걸이가 4개... 4개밖에 없네 아 그 쿠팡에서 좀 사시지 그 옷걸이 좀 옷걸이 4개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뭐 걸어야 돼 여기다가 그냥 티셔츠 다 모아놓고 난 티셔츠도 색깔별로 그 분류해 놓는데 약간 그 순서가 가장 자주 입는 거 바깥쪽 검은 색깔 먼저 그 다음 흰색 그 다음 색깔별로 약간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두 개 내놓 바꿔놓고 약간 좀 밖에서 입을 법한 옷들을 목걸이에 스읍... 걸어두겠습니다 됐어 그리고 색깔 있는 거는 저렇게 흰색 검정은 따로 잠옷 됐어 됐어 근데 너무 불편해 음 불편해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편안하지 음 됐다 저 휴지요? 흐흐흐흫 여기도 두면 안된대요 여기도 두면 안된다고 써있어요 왜지? 희한하네 이게 저 제 자리가 아니라는데 테두리 뜯는거 보니까 뭐야 여잔가 죽인다 갬성 이렇게 된다고 에헤이 참 음 지우개 여기 서랍이 있네 이제 보니까 mp3 같은 거에다 넣어두면 될 것 같고 치약은 화장실에다가 쇼 여기 또 갖고 나올 거 없나 이건 여기다 거는 이거 목욕타월인가 이게 여기도 걸 수 있네 수건 여기 이게 아니라 이거 거는 것 같은데 너무 크잖아 이거 뭐냐 너무 큰데 화장실 서랍에다 요시지 넣어야 될 것 같다고 이거 근데 저는 화장실에다 보관 안 하는데 사실 이거 이거 습해져가지고 전 저거 화장실에 보관 안 해요 습기 먹어가지고 방에 휴지 하나는 있어야죠 안 된데요 외국인들은 이걸 안 써요 아 그래 외국인들은 이걸 안 써 외국인들은 이거 화장실에서만 써 애초에 이거 토일렛 페이퍼라 하잖아 외국인들은 맞아 꽉 티슈 써 이거 안 써 이거 하나 걸어놓긴 해야 되는데 여깄다 좀 그렇더라고 샴푸로 리스 이런 것 같고 이거는 생리용품인 것 같고 이렇게 바글바글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 뭔가 어쩔 수 없지 근데 비누 두는 선반도 없어? 아이 거울이 열리냐고요? 아 그런 거 없어요 외국 영화보면 많이 열리던데 거기다 이런 약 같은 거 넣어두던데 그리고 외국인들은 꼭 이 약을 화장실에다 넣어두더라? 이런 먹는 약을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여긴 다 된 것 같죠 이제? 딱히 여기도 올라가긴 하네 변기 위에다 올릴만한 거는 약 아니 여기도 뭐 올리긴 하나? 우리 집은 아무도 안 올리는데 바닥이 난 것 같아 치약도 컵에다가요? 어 들어가네? 치약도 컵에다가 들어가네? 어 근데 컵 불안해 떨어질 것 같애 이게 조합이 되는 템들이 있구나 이렇게 아까 그 보라 색깔을 여기다 걸어야 겠다 요거 좀 너저분해 보이긴 한데 어쩔 수 없어 이거밖에 없어 바디 타월 같애요 씻고 나서 비누통이 없어 비누통이 없어 자 이 방이 뭐가 좀 많은데 역시 침대를 또 인형을 둬야겠네 공은 바닥에다가 둬도 되고 아 이것도 지금 콘센트가 있는데 콘센트 가리면 좀 불편한데 콘센트 가리면 불편해서 안되고 오 들어간다 여기 오 편안 그치 저기 여기다가 높이 순서대로 따라라라 요것도 있네 왠쪽 에다가 시계 이게 뭘까 고라 색깔 여기는 최대한 자주 쓰는 것만 놔야 되거든 오 되게 많다 라디오를 내리는 게 낫지 않냐고 이렇게 얘는 여기다 있어야 될 것 뭔가 미술하는 사람인가 본데 이거 있는 거 보니까 미술하는 사람이 이런 거 되지 않나 책 책 어 안들어간다 이제 아 불편한데 이거 앨범을 따로 놔야겠다 앨범 브라가 왜 저기 있냐고요? 어디요? 아 여기요? 이거를 이 위에다가 뭘 놓나 이런 거 놓나 여기 또 있어? 아우 아우 또 있는 왜 두고구나 안도 마이 브라다 어디다 두지? 내가 브라다를 안 써가지고 여기다 놔야겠다 됐다 옷걸이? 옷걸이에다가 브라다? 아니야 브라다 거기 아니고요 음 오 됐다 깔끔해 됐다 이제 여기 위에가 좀 남네 사실 인형같은건 저기다 놔 안돼? 아 나 인형이 별로 안좋았는데 얘네 신발 신고 침대 자잖아 침대에서 자잖아 신발 여기 아냐? 얘네 신발 신고 침대에서 자는데 사실 별로 위화감 못 느낄텐데 이런거 나이가 몇살인데 게임을 하고 있니? 나이가 몇살인데 게임을 하고 있니? 나이가 몇살인데 게임을 하고 있니? 됐고 오케이 편안 아 또 있어 안들어갔는데? 큰일났다 아 색장이 안들어갔는데 저 위에 창틀 어 그러게 조그만거 오 올라간다 우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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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필기 도구는 이게 좀 거슬리네 아 이게 좀 거슬려 하나 더 빼자 빼고 요걸 올리고 됐어 좋아 사람 밑에도 공간이 있네요 아 그러네요 되게 공간이 이것저것 많구나 여기저기 여기도 공간이 있네 근데 여기 제일 난 것 같고 이것도 아래가 난 것 같다 위에도 공간이 남네 요거 둘 게 없냐 순덕 공간 많고 좋네 음 이 자가 좀 애매한데 어 여기다 넣어버려 원래 여기다 꼽아야 되는데 안 꼽아지나 보네 오케이 필기 도구 요건 뭐죠? 포스터 됐어 손 잘 안 닿는 곳은 비워두는 것도 그쵸 얘 그냥 자주 쓰는 물건은 가까이다 두고 잘 안 쓰는 거는 멀리다 두고 해야돼 이 속옷이었죠? 크으 편안 아 아 편안해 보라색을 여기다가 신발이 한 적밖에 없냐고? 신발 여기 있어서 신발도 저기 안에다 넣어야 되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신발 여기다 두는 게 맞긴 한데 얘는 신발을 어디다 두는 거야 도대체? 카펫에 올려두는 게 아니네 신발 여기다 넣어야겠네 돼지조금통 옆에요? 안돼 자는데 먼지 날려 이런 신발 자주 안 신는 거잖아 사실 안 들어가지네 불편한데 이렇게 해야겠네 오케이 신발 신발 라이스 오케이 신발 딱 맞아 uka 됐어 티까 응 지우개 지우개도 여기다 넣어야 될 거 같은데 이렇게 해서 한 칸 옆으로 옮겨서 딱 딱 오케이 편안하다 편안 카으으으으 좋은데? 깔끔해졌어 이제 엄청 어 깔끔해 딱 좋아 축구공도 옷장 위에다가 아 넣어버리자 그래 토스터기도 넣어버리는게 아니라 토스터기는 여기 주방에다가 어 끝난거 같은데 여긴 이제 와 깔끔하다 편안 아주 좋아 사실 마음같아서 인형도 쳐박아두고 싶은데 얘가 인형을 좋아하나봐 어쩔수가 없어 아 요걸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이게 맞겠다 어 보라색이 바꿨어요 딱 마침 뭔가 저금통 혼자 여기쓰는게 뭔가좀 휭하다 싶었거든 안그래도 나도 그래서 더 물건 둘수있긴한데 이거 두면 안돼 안에있는거 꺼내기 힘들어 됐어 편안하네요 어우 이쁘다 야 이렇게 하니까 여긴 끝 시계도 창틀에다가 에노노노 시계는 여기다가 하이씨 여기가 좀 뭐가 맞네 여기는 일단은 여기 문이 열리게끔 안열려 하하하하 이게 물건이 어디있냐에 따라서 열리는게 달라요 하하하하 어 이제 활짝 열린다 칼 열려 여기 꼽아다야되는데 칼 뭐 캔따게인가 이거는 뒤집게 이런거 요리할때 쓰는것들 감자칼 나머지 넣을거 없어보이지 어 나머지 넣을거 없어보이지 이거정도만 일단 넣어두고 키친타올 컵을 일단 이쪽에 넣었을까 냄비는 여기 큰 냄비들은 여기다가 원래 여러분 무거운건 아래에다 두는겁니다 여러분 무거운 집안 정리하실때 무거운걸 아래에다 넣는거에요 가벼운걸 위에다 두는거고 이뻐보인다고 무거운걸 위에다 올리면 안됩니다 떨어질때 큰일나요 요것도 있구나 다칠수도있어 이건뭐야 랩인가 뭐지 이게 어 들어간다 오케이 쓰레기통에 넣어버려 이거는 누가준 토스터기 먹어 와플메이커 개 쓸모없어 이런거 다 짐이야 마플 몇번 해먹는다고 버려 이거 넣어 전자레인지 위에도 못둘수 있는데 이런 물주전자 이런거는 자주 쓰잖아 꺼내놓고 행주도 꺼내놓고 굿 굿 음 위에다 뭐 놔야되나 저 높은데다가 이런거 놔야겠다 오케이 자취하면 후라이팬 무조건 인덕션 위에다 올려준다고? 아 진짜 여기다 올려놔요? 왜? 어 여기 뭐야 이거 여기도 걸수있나보네 오우 근데 이색보단 이게 더 이뻐 귀찮아서 다시 꺼내기 귀찮아서 도마도 이런데도 걸어놔야되는데 이거 자식 공간활용법을 잘 몰라 이거 다 걸어놔야되 이런거는 여기다가 칼 이런거는 어디다 놔야되네 도마 이런거 높이두면 불편한데 걸어두는게 없어 근데 진짜 인덕션에도 놔야겠는데? 진짜 이렇게 놔야겠는데? 자리가 좀 부족해 약간 앤 안들어가네 음 음 아우 지저분해 주방은 좀 정리를 해야겠는데 좀 버릴거 버리고 하셔야겠는데 맘에 안드네 주방은 후라이팬을 걸자구요? 떨어지면 바닥에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될라고요? 장판 다 까질라고요? 후라이팬을 걸어나요? 미쳤어요? 냉장고도 있다 안열리네 도마 나도 아래다 두고 싶은데 둘 데가 없어 와플을 위에다 두자고? 아 그러자 그래 이렇게 둔야겠다 천재인가 이거 이거 버터 아니에요? 이거 뭐지? 냉장고에 넣어도 되는거 아닌가? 이거 빠다 아닌가? 빠다는 냉장고인데 안열리네 얘도 여기다 넣어버려 알트는 뭐야? 아 솔트 알트가 뭔가 했네 솔트 솔트라 다 천장에 다 넣어두는건데 이런것도 원래 들어갔나? 오케이 바퀴벌레약 야 이거 난감하다 이걸 주방에다 놔야되나 이거를? 이걸 주방에다 놔야되는건가? 도둑 토스트기 내려놓고 주.. 두는거 어떠냐 기다려보세요 최대한 배치를 해보고 있어요 음.. 이걸 위에다 둬나? 안돼 안들어가죠 버터가 뭐야? 어디다 놓으라는거야 도대체 다 빨간불 들어온다 여기 괜찮네? 여기 넣어둔것도 괜찮네요 조금만 깊숙이 한칸만 오케이 됐어 아 이게 문제네 아 맘에 안드네 주방이 쪼꼼해 주방이 너무 작다 주방이 너무 작아 주방이 너무 작아 이거 여기다 두면 안되 위험해 불나면 어떡해 이건 또 슈가도 있네 슈가 솔트 불편 불편 하고만 안들어간다 자 일단 먹으러 좀 꺼내보자 아우 쎅 좁아가지고 둘 데가 없어 조미료들을 다 모아봐 이게 다인가? 슈가 슈가 으음 얘네를 어 너무 높은데 아 몰라 키 크겠지 축구하던데 여자애가 여자가 키 큰거 같애 됐다 됐다 키 커요 얘 제가 봤을 때 아 이제 좀 편안하네 어? 어디 갔지? 어? 바퀴벌레가 없어졌어요 뭐죠? 어? 어핳핳핳 어 좋다 얘 넣어버려 좋다 좋다 얘도 넣어버려 보이지도 않는데 어 여기 안되네? 빠다가 여기 안되네? 무조건 아래에다 놔야되나보네요? 뭐이래? 도마 위에다 올려 멍청아 수세미? 아 이게 버터가 아니라 수세미야? 아아아아 이거였어? 스펀지? 아아아 얘네가 좀 걸리네? 아 이거 봐 와플메이커 쓸 때도 없다니까 여러분 와플메이커 사지 마세요 진짜 이거 자리만 차지하고 이거 쓰지도 않아요 다 됐는데 접시 포개는거 안되나요? 이거 안돼요 아까 할라인 아 이거 조그만 접시들 아 안되네 그것도 안돼 그래 설거지도 힘들고 이거 빨리 쓰레기천에 넣어 여기가 니 자리야 하하하하 안된다고? 수건도 있었네 그러네 아 수건 이다 걸어야지 맞아 요건 아니야 산장 맨위 안올라가지나요? 오? 여기에 자리가 있었군요 오 그래서 자리가 계속 부족했구나 다 올려버려 안써 이거 아 깔끔해 오 깔끔해 오 좋다 주아 ok 아 너무너무 좋다 atique 좋네요 여러분 정리할려면 역시 물건이 없어야 됩니다 물건 많으면 정리가 안돼요 수납공간에 비해 물건이 많으면 정리 절대 안돼 개인 욕실 야호 어? 넘어올 수 있는 건가? 다른 사진 찍을 수도 있는 건가? 끝나고 뭐 누르면 매드무비 보여준다고요? 아 진짜? 이거 또 매드무비 보여줘? 대학생이구나 이제 이건가요 혹시? 아아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야 이거 뭐야? 아 매드무비가 있네 여기도? 좀 더 빠르게 할 수도 있다 어 신기하네 이건 뭐지? 불안한데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 아니야? 이거 한국인석부터 이야아 엄청 많네 허어어어 이렇게 들어왔어?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근데 실제로 정리할 때 이렇게 돼 근데 진짜 정리하고 계속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게 돼 하하하hal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whilst 깔끔해지고 있어 옆에서 찬장 책장 정리하고 바각장정리 Bush 방정리 끝났고 주방정리 저희집이요? 아 솔직히 저희집 진짜 깨끗한 편이에요 그래도 평소에 정리를 내가 좀 밥먹고 잘 안치워서 그렇지 아 나 밥먹고 바로 못치우겠어 그걸 안해서 그렇지 저희집 깨끗해요 대학교 자취방이었구나 밥먹고 바로 치워요? 와 난 밥먹고 바로 먹은거 다 치우고 설거지한다음에 양치질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안치는데 그거 사람 아닌거같애 기계같애 기계 헉 뭐 이렇게 넓어 이제 거실도 있네? 뭐 곤충도 키우나봐 이거 뭐야 옷만드나보네 이거 정리가 안돼 근데 이런거는 와 뭐가 많다 이건 끝까지 갖고 다니네 디자인할때 쓰는거같고 옷인거같죠? 양탄자 이러면 정리가 안되네 끔지님 끔지님 1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액자인거같고 라디오 밑에도 넣을 수 있네 여기 와 점점 짐이 많아진다 근데 근데 큰집으로 가면 짐이 많아질 수 밖에 없지 점점 게임기 게임기 이건 뭐지 책인가 이것도 아 뭔가 dbd 게임팩인거같다 게임팩 아 주님 12개월 찍어도 고맙습니다 게임팩인거같아요 이건 정리가 안되네 이건 뭘까요? 아 지도네 한번에 가라고? 방구조야? 이렇게 아 이게 더 편한거같아 와 뭐가 이렇게 많아 가발도 이렇게 어우 이건 좀 소름끼치는데 이거는 집안에 저런거 있는건 기본적으로 더러워 이거 못치우나? 기본적으로 더러운것도 이거 뭐야 이거 더러운 상태에서 시작을 해버리네 계속 똑같은게 보이긴하네 새로운것도 추가가 됐고 비슷한거 일단 다 꺼내 인형 디자인일때 하는 인형인거같고 또 액자 흐이이이이이이이 하하 여기가 큰일났다 여기가 이방이 뭐가 엄청 많다 어 학용품 어 큰일났다 이거 엽서인가 옷걸이? 컴퓨터는 확실히 작아졌어요 머리통 엄청 컸는데 양말 양말 앨범 양말 속옷은 아직도 그대로네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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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 치마 이제 치마도 입는구나 남자 옷 같은데 저런거는 야 이 방 너무 헤린데 방금 옆에 밑에 뭐야 게임기 컴퓨터는 또 그대로네 여러분 컴퓨터는 컴마왕 컴퓨터 본체 구입하실때는 내 컴퓨터 너무 오래된거 같다 싶으신 분들 컴마왕 한번 이용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모든제품 정품 신품 사용하고 2년 AS 가능한 컴마왕 강추 마우스패드 키보드도 그대로네 포스턴가 저거는 옷걸이 또 나왔고 원반 원반 이거 신발인거 같지 이거 역도화인가 뭐지 이거 무슨 신발이지 브라자 브라자 양말 가방 옷 옷 옷 옷 앞치마 앞치마 그리고 무려 솔킹님한테 메일이 오는 혜택이 느낌표 아하 메일 받으셨군요 문상 보내드립니다 맞습니다 아 이거 옷장이었구나 요가매트도 있었어 운동하나본데 옷도 엄청 많아졌네 이제 아령 1kg 고수로 10개이네 10개이네 발톱깎기 와 뭐가粗 have 이렇게 많아 이건 뭐야 이거 청소용이야 뭐야 이거 청소용인가 외국인들 보면 이걸로 몸? 이런걸로 몸 닦던데 칫솔 behind 칫솔 한국 탐क 스킨캔 치세요? 변기 소리인가? 그게 맞는 것 같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더러워? 이게 뭐지? 아 자석이다 나머지는 안 움직여지네 접시 접시 이걸 왜 이삿짐에가 맡기는 거야? 이거 물 아니야? 아 이거 안 버렸네 와플메이커 이거를 버리라니까 해 먹지도 않으면서 했다 그러니까 좀 기본적으로 더러운데요? 뭘까요 이 집?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정리를 하라는 거야? 자 뭔가 어질어질 합니다만 일단 옷은 안녕하세요 개그팔러 왔습니다 괜찮은가요? 봐서요 재미있으면 괜찮았고요 재미없으면 안 괜찮을 거예요 옷 먼저 하자고 그럴까? 미치겠다 이거 아 문이 여름에 하는 말은? 문이 여름에요? 문은 말을 못합니다 몰라 문? 문? 도어랑 관련된 걸까? 도어 정답은? 너무 더워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 아 아이 더워라 아 그런 거였군요 하하하하 더워라 안 괜찮군요 괜찮은 방에 가서 빨리 파시기 바랍니다 하하 하하 부장님아 그러니까 계급이 높으신가봐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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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주인이 있는 집에 들어가는건가 지금 남자친구 집에 뭐 간다거나 뭐 그런거 같기도 한데 아닌가 그러니까 뭐 시집않나 지금 게임기도 두개야 생각해보면은 어 빨강파랑 두개 있어 잠깐만 칫솔을 개수를 보자 어 칫솔도 지금 추가가 되잖아 이거 봐 지금 뭔가 같이 사는 사람이 생긴거야 그게 맞는거야 근데 여자랑 같이 룸메일수도 있는거고 아직 몰라요 와 너무 많은데 근데 좀 어질어질하다 일단은 좀 옷 두개밖에 못걸어나 바지도 두개밖에 못걸어넣네 마침 바지가 딱 두개같애 오케이 음 포스터같고 와 이 방 이 방이 너무 어지럽네 진짜 딱 흰색 검은색 끝인데 되게 다양하게 있네 그쵸 흰색 검은색 말고 신은 양말이 없는거 같은데 나는 뭐가 되게 많다 양말이 똑같은게 요 하나 있다 어 이게 단거 같지 이제 컴퓨터 마우스패드 운동이 이건 뭘지 가방인가 또야지 오케이 클라이밍하는거 같다고? 이게 클라이밍하는거에요? 뭐지 지금 이거는 걸어질 수 있는 데가 없 근데 여기 있다 오케이 속옷이랑 양말이랑 같이 두는거 같다고? 어 그러게 좀 그래보이네 근데 꼭 그럴 필요 있나? 그니까 요렇게 요렇게 아 여기 잠옷도 있어 와 되게 많네 여기 티셔츠 또 있고 푸암 존나 많아 티셔츠는 여기 카라티는 여기다가 이건 아예 야외복이네 와 너무 많은데 이거 이건 잠옷인거 같고 잠옷이 세트가 아니네 어떻게 된거지? 음 음... 옷걸이 두 개 더 있다고요? 아아! 맞다! 밖에 있었던 것 같았는데? 너무 넓어, 씨! 종류 안 한 데가... 너무 많아! 아, 몰라. 일단 여기서 사고하자. 오! 샴푸! 아, 뒤덮으네... 이게 룸메 물건이 맞는 것 같아, 근데 느낌이... 이건 무조건 걸어놔야 되나 보다? 음... 매스터님 팔교보도 감사합니다. 휴지를 저기다 둔다고? 어디... 여기? 뭐야, 이거! 하하하하! 이거 뭐야! 아니, 그러면... 쓰려고 하면 갑자기 몸 트위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야, 이거! 이 근본 없는 휴지... 휴지거리... 바닥이요? 이건 뭐야! 이건 내가 안 돼! 룸메가 든 것 같아... 이것도 이상했는데... 이건 탈취제인가? 다 안 된대? 여기다 놔야겠네? 점점 난이도가 올라간다... 어, 여기 열린다... 여기다 데오도란트... 향수... 샴푸, 린스는 여기다가... 딱 봐도 헤드앤숄던다 이거... 생리용품... 약인 것 같고... 얘도 여기다가... 면도기... 여자들 많이 필요한 건가요? 면도기... 이게 남자 형제만 있는 사람들은 모르더라... 여자들은 면도기를 쓴다는 사실을... 여자들한테 면도기는 필수입니다... 칫솔도 왜 꼽아지지... 쓰긴 하조가 아니라 써요... 많이 써요... 아예 그... 전용이 따로 있어요... 다 된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다리털 전용 막 이런 게 따로 있어 아예... 와... 여기 어질어질하다 여기... 좀 이따 오자... 인형 침대에다 줄 거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떤 여자... 고등학교 때 우리가 여자애가 있었는데... 걔... 걔가 수염이 난 거야... 수염... 여자들한테서 수염 나거든요... 남자만큼은 안 나지만... 그래서 내가 걔한테 가서... 어! 야 너 수염 났어! 이러니까 애가... 손으로 이불 싹 가려! 이렇게... 그래서 걔한테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걔 앞에 지나갈 때마다... 내가 질레트 퓨전 막 이러면서 지나갔어... 프로글라이드 파워 막 이러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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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러니까 면도를 하고 왔었어야지! 내 잘못이야 이게? 응 난 잘못 없다 뭐... 아... 여기도 책 두는구나... 아... 여기도 책 두는구나... 아... 여기도 책 두는구나... 내 잘못 아님... 쇼... 눈이 참 작은 여자애였는데... 대학 가니까 눈이 커지더라... 갑자기 커지더라... 눈이 정말 작은 여자애였는데... 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떻게 커져인지 모르겠어요... 신기해요... 음... 뭔가 곤충 좋아하는 키우는 애랑 같이 사는 것 같은데... 이제... 아우... 멀다... 주방... 여기 아니네... 식당이 따로 있구나... 어... 눈이... 맞아... 일자였는데... 대학 가더니 똥그러졌어... 맞아... 나도 그랬어... 내가 봤던 애도 그랬어... 어... 아... 이거 너무 더러워가지고... 정리하는 맛이 않나... 이 방은... 주방이랑 식당이랑 너무 먼 거 아니냐고? 주방이 여기고... 식당이 여기 있네... 그러네... 그러니 좀 특이하네... 직구조가... 이거 여기다 놓고...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 식당에서... 이런 것들을... 주인공 방으로 좀... 공수를 해와야겠어요... 됐다... 여기는 안 올라가겠지? 안되네... 여기다 놓고... 이런 거는... 자... 어떡하지 여기를... 일단 책부터 하나하나 좀 넣어보자... 그런 수밖에 없겠다... 질레트 퓨전... 프로글라이드 파워... 잘 지내고 있으려나 그 친구... 음... 오 딱 맞아... 와우 편안... 너무 편안하게 들어가... 이거는 명암인 것 같은데? 어... 명암꽂이... 뭐 그런 것 같죠? 지우개... 가려버려... 어... 취직했어요 지금 얘... 자기 방 생겼다고 처음에 좋아했는데... 지금 뭔가 룸메을 구한 것 같습니다... 이 옷걸이를... 오케이... 여기다가... 아까 그 운동복 어딨지? 여깄다... 됐고... 밖에서 없는... 입는 옷들은... 옷걸이 걸어놓자... 하나 더 있네 옷걸이... 하나 더... 뭐 걸 게 있나 저기 근데... 허허... 요걸 걸어도 되겠다... 됐어... 어... 똑같은 옷도 있네... 티셔츠... 요거는 옷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뭘까요? 뭐지 이게? 아 앞치마구나... 요기...다가... 나이 될 것 같은데... 걸어둘 데가 없어보이는데... 어째... 아... 이게 물건 많으니까... 참 숨이 막히는구만... 다 안댄데... 옷걸이... 여기 앞치마가... 요기 두지 말래... 어디다 둬야 될까? 아... 칼 여기 되게 많네... 그러네... 안 들어가죠 심지어... 그림 그릴 때 쓰는 앞치마인가... 아 그런가? 요리할 때 쓰는 앞치마가 아닌가? 괜히 이 방에 있는 게 아니었나? 그러게... 여기 두면 또 괜찮네... 그러네... 아 여깄다... 이 모자랑 같은 거다... 어? 뭐야 이거... 진짜 그림 그릴 때 쓰는 건가 보다... 맞나봐요... 요가 매트인 것 같은데... 역시 운동용품은... 짱바가나야... 제맛... 조건이죠... 자아... 주사위... 여기다 들어갔을 때 했구나... MP3 게임기 퐁... 깔끔해진다... 점점 깔끔해져간다... 티셔츠... 잠옷... 잠옷... 오케... 오케... 완벽... 본인이 성리한... 성향대로 정리하는 게임인가요? 그렇죠? 사람마다 다를걸요? 뭐... 엇비슷하긴 하겠지만... 둔 위치는 다 다를걸? 누구든지... 음... 신발? 신발을 여기다 놔야 되겠는데? 근데 신발이랑... 속옷이랑 두는 거 좀... 예반데... 저 완전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 무조건? 희한하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잠옷을 거는 거요? 에... 별로... 신발이 좀... 두기가 애매하네... 쓰레기통... 어? 이거 타블렛인가? 이거 타블렛인가 보네요? 요거? 확실히 디자이너스러워... 신발이 참 많단 말이지... 신발도 왼쪽 오른쪽 조금씩 다르다... 미묘하게 이제 보니까... 이 굴곡이 여긴 이렇게 들어갔어요... 얜 일자고... 똑같은 신발인가 했는데... 좀 달라... 이건 왼쪽 오른쪽 구분이 안 된다... 이건 구분이 안 된다... 이건 구분이 안 된다... 고콜이야... 신발이 이렇게 내 켤레가 있는디... 정리가 많이 됐는데... 얼추 정리가 많이 됐는데... 이건 안 들어가네... 음... 허허... 와... 와... 이거 안 들어가네... 올려놓자... 얘를 올려놓자... 오케이... 얘를 올려놓자... 이게 뭐지? 이게... 뭔 그림이지...? 어... 얘 들어간다... 약간 수인 같은 느낌인데 저것도... 아! 여기 들어간다... 오오오... 갓겜... 계속해서 뭔가 수인스러운 게 계속 나와... 근데... 얘 방에... 좀 수상해... 오오! 이거 들어가지네? 그렇다는 것은... 이거 가방을...? 아... 가방은 안 되네요... 신발에도 쓰자... 깔끔! 어... 깔끔해졌다... 이제... 이런 거는 높이 있으면 뭔가... 멋이 안 나는데... 이거 좀 책상이 있어야 멋있는데... 이런 거는... 오우... 오케이 됐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음... 훨씬 깔끔해졌는데? 와... 해냈네... 이거를 또... 죽인다... 주사위 서랍 속에 넣자고... 그러자... 쓸데기 없는 거... 이제 깔끔해진 것 같은데... 완전... 신발 다 도대체 안 맞는다고? 오우... 오우...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네... 얘도 마찬가지네... 얘네는 맞는 것 같다... 얜 없고... 곧... 사람 모양 포즈 바꿀 수 있어요? 오! 진짜네? 왜? 어? 뭐야 이게... 이거 스탯 찍는 것 같은데... 아니 왜? 이거 뭐지? 도전 과제인가 이거는? 이건 필터인 것 같죠? 이건 액자인 것 같고... 기본으로 가자... 어? 뭐 이런 것도 있네... 바뀌었네? 원래 뭐였지? 우와! 우와 이거 뭐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우... 느낌있다... 폴라로이드... 굉장히 긴박해 보이는데? 뭔가 바뀐 것 같은데... 아닌가? 아... 바뀐 게 맞았구나... 됐고... 이 방 끝난 것 같아요 이제... 이제 두 개 남았네... 욕실도... 끝났어... 욕실은... 다른 사람 물건도 많아가지고... 거실... 어... 들어간다... 이게 뭐지? 이거 게임기 아닌가 이것도? 맞네... 게임큐브... 어허허허... 요것도 게임팩인 것 같고... 요거까지... 요건 게임팩이 아닌가? 아 아닌가보네... 맞는 것 같은데... 해 놓자... 어 게임 되게 많아요... 여러분 티비 옆에다가... 뭐야 이거... 허우씨... 요거는... 뭐 그렇게 해야되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거의 다 했어... 라디오를... 외워두면 안 된다네요... 외워두면 안 돼? 음 방으로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나도... 이런데다가... 어... 차 여기 낫겠다... 자... 다시 거실... 이게 뭐야? 이거 뭔데 자꾸 안 된대... 시... 이불 아닌가? 왜 이렇게 더럽지? 안 되네? 어 침대 밑에 두면 또 된다... 뭐야... 오케이... 음... 깔끔... 옷장에 넣어도 안 된대요... 마지막... 주방 정리... 주방 일단 무거운 거는... 아래에다가... 또 있네 이거? 아 이거 아까 전에 그거... 바디타월 아닌가? 욕실에서 쓰면... 이거? 이거 어따 걸지? 왕했네? 샤워부스요? 아아... 이거 그럼 변기솔 아니네... 이거 몸 닦는 게 맞네... 여기다 거는 거면... 몸 닦는 게 맞나보네... 외국인들은 그... 때밀이타월 대신에 이걸 쓰나봐요... 희한하네... 때밀이타월 맛을 몰라? 어... 바디브러쉬... 우리 저런 거 없는데... 약간 몸에다가 쓰는 칫솔 이런 느낌인데... 특이하네... 접시... 접시... 도마가 이게 항상 눕혀놔서 이게 문제네... 이거 세워놔야 되는데... 들어갈 데가 없네... 여기다 놔야겠다... 와플 메이크업... 쿠키... 넣어주고... 여긴 후라이팬 들어가 있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안 들어가지네... 후라이팬 역시 올려놔야지... 인덕션에 올려놔... 굿... 얘도 아까 욕실에다가 있었던 거 같은데... 음... 오... 딱 들어간다... 크... 편안... 요것도... 오케이... 늘 수 있는 건 최대한 넣어두는 게 좋죠... 자주 쓰는 거면 꺼내놓고... 컵... 컵... 깨암재 칼... 깨암재 칼... 음... 아까 식칼을 여기다 두는 걸까? 여기다가... 아닌 것 같애... 설탕 왼쪽 조미료 카네요... 여기... 음... 그러네... 컵... 요것도... 이건 뭔지 모르겠으나... 이것도 뭔가... 조미료 같죠? 퍼런 거? 요거는... 아까 욕실에 있던... 타월 아닌가? 손 닦는 거? 근데 걸어둘 데가 없을 텐데... 그치... 화장실 거울 선반 안에... 아까 양 넣었어요... 이런 거... 요거는... 걸어둘 데가 없는디... 주방에다 놔야 되겠는데... 주방 행주인가... 쉽네... 이건 숨겨놔야 되나봐... 얘네들은... 요렇게... 맞네... 얘만 남으면 끝이거든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지금... 마지막 물건... 이게 행주... 어디에 두면 이쁠까... 오븐에다가? 오오오오오오 딱이다... 아 여기네... 아 여기였구나... 네 자리 여기였구나... 그럼 겁니다... 짠~~ 와 힘들었다 와 진짜 지렸다 깔끔해졌어 이야 힘들었다 스토리 한 번 볼까요 예전 주방보다 훨씬 크네 끝이야 하하하하하하하 메드무비 묵음이요 나 그럼 메드무비 틀어서 화장실 좀 빨리 갔다올게요 메드무비 한 번 틀어드릴까? 제일 빠르게 오래 걸렸으니까 이것도 한참 걸릴거야 잠시나만 체급 cau 엿 푸흐흐흐흐흐흐흐읐흐흐흐흐흐흐 ö Greetings 감사합니다. 그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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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구만.. 흐흐흐흐흐 청소각 지렸죠? 청소각 개질이죠? 이건 뭘까요? 이거 이거 누르면 나 좀 무서운데? 이거 누르면은 괜히 초기화되는거 아니야? 이거 되게 무섭게 생겼거든요 이 화살표가? 원래대로 돌아올까봐 나 좀 무서워 이게 이게 무슨 버튼일까 도대체? 누르자고? 아 싫어 제일 약한 데로 가세요 눌러보자 아 맞는거 같애 근데 맞는거 같애 아무리 봐도 어 재시작 버튼이 맞는거 같애 안만마도 맞어 약간 보는데 좀 맘에 안드는거야 그러면 다시 하는거 같애 안할래 어 무서워 2010년까지 왔어 오 이제 멀지 않은데 그렇게 엄청? 와아아아 오 훨씬 야아 도시뷰 다리가 뭐야 와 잠깐만 이거 진짜 여자방 맞아요? 아니 아령 아까 1kg 10kg 아령에서 지금 이거 몇 킬로야 이거 이거 엄청 큰데? 본인방이었나봐 곤충도 그대로 있어 난 곤충 키운 애랑 같이 사는 집인가 했는데 아닌가봐요 근데 칫솔은 여러개던데 어 침대도 지금 이거 남자방인데 아무리 봐도 어 이거 남자방인데요 이제는 이거? 여기가 김종국 스타일방인데 노래도 좀 바뀌었어 결혼한거 아니냐고? 어 근데 그러기에는 뭔가 웨딩사진 같은것도 없고 어어어 너무 남자방스러운데? 화장실도 전동 칫솔로 바뀌었다 전자면도기 어 향수도 뭔가 남자럽꼬 cro alteayım 반지타올도 두개 아까 집은 칫솔 세개였다고? 아까전에? 뭐지? 일단 혼자 사는집은 절대 아닌거 같은데 이제 다 꺼내봅시다 물건요 기타 저 양말은 평생 신을건가봐 인생양말인가봐 게임팩인거였죠 이제 여기는? 남친이랑 사는거 같다 그런가 남자친구 집에 온건가? 그게 맞는거같애 지금 물건은 그대로야 지금 가져오는 물건은 그대로인데 집 분위기가 너무 달라 남자친구 집에 온건가봐요 같이 사는건가봐 안들어가지나? 근데 물건 정리는 또 다 되네? 아까는 남의 물건은 안맞아졌는데 지금부터 다 되네 이거 엑스박스인가보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수납이 잘될거고 세워놔야지 아 안들어가네 이렇게 대충 꺼내봅시다 한번 아우 진짜 많아요 이제 어우 바로에도 넣어버리자 또 있어 뭐 이런 책같은게 엄청 많다 뭔가 책스러운게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오 맨 위칸도 되네 근데 남자 잘산다 그니까 여자 이쁜가봐 잘사는 남자랑 결혼하는거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정도 집은 있어야지 여자 데려올 수 있나봐요 여러분들도 이정도 집은 있어야지 여자 데려올 수 있나봐요 여기 없잖아요 아 남자다방이 맞네 완전 남자집이네 어 뭐야 야아 이 팬티 평생 입어? 처음 방 생겼을때부터 입던 팬티인데 애착 팬티야? 엔피스를 언제까지 이거 들어 세상에 아 쉽게 이하령 다여졌어 여자야 힘이 세신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운동하는 남자를 만난거구나 아 그래도 이제 좀 아 이 돼지 너무 안어울리는데 약간 남자가 되게 물건 정리 되게 깔끔하게 잘 해놓고 사는 사람인데 여기 이거 가져오면 되게 좀 싫겠다 근데 여기 이런거 가져오면 좀 싫겠다 엄청 깔끔한 사람인데 돼지 버려? 안돼 못 버려 아 신발 좀 버려 이거 봐 지금 남자보면 옷걸이 맞아 옷걸이 맞아 지금 나무로 지금 딱 통일해 놓은 사람인데 여기다가 지금 빨간색깔 플라스틱 옷걸이 딱 걸어둔다? 하아 이거 확 지금 느낌 아아 이거 확 불편해지는데 흐헤헤헤헤헤헿 пов temu 파란색깔 플라스틱 딱 꼽아버린다 however 아知 남자äus거anna 남자ーモene 남자옷 꼽아 놔야겠다 여기 남자 옷 꼽아 놔야겠다 와 옷걸이도 다 빼진다 여기서 근데 일단 옷걸이 좀 내려놔봐 이거 플라스틱 저거 어떡할거야 저거 클났어 여기 남자 트레스 됐겠는데 남자는 지금 보니까 혼자 사는 인테리어를 해놓은 거야 같이 사는 인테리어가 아니라 애초에 나 잘난 맛에 혼자 사는 딱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플라스틱 확 들어와 버리네 앞치마 저 근데 이 옷장에다 이게 다 들어가? 남자 옷 다 버려야 되겠는데 여자 옷까지 넣으려면 이거 좁아 보이는데 남자 옷을 다 서랍에 넣어버릴까? 여자 옷은 다 여기다 어우 이거 봐봐 지금 변태 새끼 이거 완전 오목을 두고 있어요 지 양말로 보통이 아니야 얘 지금 아주 사상이 특이한 놈인데 와아 뭔가 이제 딱 정리를 해줘야겠죠 이제 슬슬 음 요렇게 껌정을 위로 흰 껌빨 요런 식으로 하면 이제 남자 꺼 정리 이제 왼쪽으로 싹 정리됐죠 넥타이도 다 넣을 수 있는 거네 굳이 여기 없어도 되는 거고 다 꺼낼 수 있다 여기 있는 거 와아 니꺼 조율 좀 치워봐 응 여기다가 좀 딱딱딱 붙여놔 됐어 이제 내 신발 여기다 넣어야지 됐어 휴 깔끔 남자 옷은 다 여기다가 옷박권 다 여기다 넣어 아우 메리야스 뭐야 냄새나 이거 바지야? 바지가 하나밖에 안 들어가네 되게 비효율적이네 여기다 밖에다 꺼내놔야겠다 오빠꺼 내가 다 정리해놨으니까 알아서 꺼내 입어 음 여기다 위에다 넣어야겠는데 됐다 요것도 접어놔 이제 좀 속이 시원하네 됐다 슥 싹 이제 좀 속이 시원해 자 이제 물건을 정리해볼까 흐흫 자 위에가 속옷인거 같죠? 음 맞네 양말 아래부터 쭉 오른쪽이 내꺼다 요거랑 요거랑 야 남자 엄청 깔끔한 사람인거 같은데 근데 이렇게 같이 살려면 어쩔 수 없는거 아니야 사실 이거? 이거 남자도 양보해야지 사실 양보하긴 해야되요 어떻게든 원짱 혼자 쓸 수 없잖아 원짱 안 쓸 수가 없잖아 어떻게 서로 양보를 하긴 해야되는데 어떻게 양보를 할 것인가 음 잠옷이네 이건 안 걸어지네요 아예 아 된다 아 되네 드레스 요거랑 요거 세트 잠옷인거 같고 요건 뭐지? 스웨터? 치마 그치만 어떻게 13년동안 같은 속옷을 쓰냐 구멍 송송 났기 애착 속옷이라서 어쩔 수 없어 요건 바지인데 왜 안 걸어질까? 안 걸어지네 어 코바바지 고바지 밑에다 넣을게 됐다 오른쪽 넥커 네 코 Telep 상구마냥 똑같은 옷 수십벌 있을지도 물음표 그럴 수도 있지 아 근데 저 플라스틱은 좀 진짜 존나 불편하다 이거 좀 어떻게 버리면 안되나? 진짜 아 좀 심해 이거는 근데 좀 걸기 좀 좀 안 그러니? 걸기가 좀 그렇지 않니? 와 이 나무들 사이에서 플라스틱 띡 꼽아버리면 이거 진짜 불편한데 아하 보는 내가 불편하네 내 옷걸이가 좀 남네 안 걸어져 바지가 안 걸어지네 여기 집 머리도 내꺼 걸어야겠다 됐어 아 여기가 길어서 어 맞네 맞나봐 맞나봐 된다 된다 이것때문이었어 이거 원래 정장 아닌가? 하하하하 쓱 쇽 편안 뭔가 정리하기 전이 좀 더 깔끔했던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드는 건 저뿐인가요? 정리하기 전이 더 좋았던 것 같은데 허허 여기 또 여기 들어가질 것 같은데? 어 들어가진다 들어가진다 알아서 꺼내 입어 허허 허허 제발 정장 다시 그치만 여기는 나의 옷장인걸? 여기 옷 여기에 이 오빠의 옷을 걸어버린다면 아 그런데 헷갈리잖아 접어두자 접힌 건 오빠꺼 옷걸이에 있는 건 내꺼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안도마이 브라저 넣을 데가 없네 아이 몰라 자 아 자리가 없어서 그랬어 오빠가 좀 더 넓은 집에 살았으면 되는 거 아니야 다음에 이사가면 줄게 자리 대충이 아니라 너무 좁아요 자리가 같이 쓸라니까 혼자 사는 집이 아니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다 자아 요건 밖에다 놔야겠지 아까 전에 운동기구이던데 그렇게 남자는 거기에 글을 올리게 되는데 아 근데 이제 보니까 팬티 더 있네 아 그게 끝인줄 알았는데 안도마이 브라저 빼야겠는데 아이C 음 여기있다 아 이거 브라다 어디다 놓지 브라다 둘 데가 없네 음 남자 속옷 빼버릴까요 그럴까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야 여기다 놓자 알아서 꺼내 입으라고 오빠꺼는 꺼내 이제 공기가 좀 통해야돼 오빠꺼는 좀 냄새나 맨날 꺼내 입어 아 내 옷에 닿는다 됐다 호우 딱 맞아 편안 편안 내 서랍 완성 깔끔해졌어 호우 호우 내 MP3랑 내 게임팩 내 인형 게임팩 게임팩 위에 게임 위에다 놔야지 됐다 정리 끝 이제 요거만 들고 나가면 되겠다 요건 뭐야 요것도 들고 나갈까 뭐야 내려놔 이런거 아이 칙칙한 가방 뭐야 밖에다 놔 안되겠다 침대 밑에다 두면 딱인데 저런거 그리고 내 상장은 내 상장은 둘 데가 없네 거실 한복판에다가 이거 안 지워지네 이건 양보가 안된대요 남자친구가 이건 양보할 수 없대요 빠지지 않아요 후배어 情況 까비 Treat 43 시계다 뜨고 랩 들고 나간가자 오우 근데 거실이 조금 복잡 하네 지금 이거보세요 어 location cm Take 적으면 적을수록 정리가 쉬워요 짐이 졸라 많으니까 정리가 안되잖아 딱 정리 깔끔했는데 여자가 들어오면서 지금 혼돈이 생겼어 집안에 어우 지저분해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면 좀 다 갖다 버리고 싶네 오케이 좋아 요거를 여기다가 오케이 음... 기타? 이거 둘 때가 있나? 노란색 중간 불편하다고? 아 요거 오케이 깔끔 아 이건 뭐야 오빠 다 갖다 버려 이거 화치 쓰지도 않으면서 이쁘지도 않은데 다 버려 빨리 뭐야 이건 안녕하세요 개그팔러 왔습니다 괜찮은가요? 아까 오셨지? 아까 오시지 않았어요? 아 탁대가 없네 기타 빼고 오프렐레? 그니까 이거 걸면 안돼? 이이트할게요 오케이 이게 뭐야 근데? 코스턴가? 이트 고! 이거 못 꼽아두나? 세워두는 거 말고? 아 된다 똘킹님은 노래 뭐 좋아하세요? 저요? 저 인디밴드 노래 좋아합니다 아 안들어가네 왜요? 틀을 데가 없네 이거 전 CGV 시집 가는 걸 좋아해요 엄키키 키읓 그 무슨 소리야 나 지금 이해하고 나 지금 최대한 이해해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이해가 안되거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님 뭐 채팅창에서 물음표 나오면은 쾌감 느껴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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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CGV 아 나 이제 이해했어 CGV CGV 발음을 그대로 읽으면 시집이잖아 시집 아 그 소리야?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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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재밌는 유머였군요 알면서 모른척 한건가요? 물음표 아니요 모르는데 안낸척한거예요 반대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핳 진짜 미치겠네 아.. 요걸 어떻게 해야지 이쁘다고 소문이 날까 상처받았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타깝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아아.. 되게 어디서 먹히나 봐요 저게 저걸 재밌다고 하시는 분이 있었나봐요 진짜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진짜 저거 재밌다고 하는 사람은 용기 없는 사람이야 재미없.. 어? 당당하게 말해줘야지 저사람도 이제 어? 깨우칠텐데 발전 가능성을 생각해야 할텐데 저희도 정신적으로 상처받았어요 안녕히 가세요 언제까지 저거 재밌다고 계속 어? 속일거야 저사람을 어떤 놈이야? 어떤 놈이 자꾸 속이는거야? 아 근데 정리하면 할수록 전이 더 깔끔한 것 같다 진짜 여자가 진짜 와가지고 점점 지저분해진 것 같다 큰일났다 어떡하냐 여자가 없던 상태가 더 깔끔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보면 볼수록 게임기 패드 위에 안올라가져요 안올라요 그게 안돼 아쉽게도 그니까 남자 진짜 멋있게 살았는데 지금 갑자기 플라스틱 알록달록이 추가가 됐어 그.. 무채색 그 집안 인테리어에서 갑자기 싸구려 플라스틱들이 이거 뭐야 이거 양말 아냐? 이거 왜 여깄어 미치겠다 진짜 아 여기다 이 양말 여기가 아니네 여기다 오케이 아 이 대자 어떡할거야 존나 안올려 미치겠어 진짜 어 침대 밑에도 들어간다 뭐 들고 아까 있지 않았나? 아까 그 가방 같은거 와 방금 봤어요? 서랍장 열린 상태로 닫을라니까 안 닫혀 이야 쩌네 잘 만들었다 거실에 가방이 있었나 여기서 아 요거 요거 침대 떠버려 아 안 들어가네 이거 들어가지지가 않네 이런거 아 이 삐꼼 빼꼼 보이는 이 색깔 너무 불편하다 아 불편해 진짜 불편해 남자 혼자 살 때가 훨씬 좋았는데 너무 지저분해졌어 아 미치겠다 아 근데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이 무채색의 남자가 이 무뚝뚝하고 이 무채색의 삶에 이 무채색의 삶에 컬러풀해졌잖아 지금 얼마나 이뻐졌어 지금 얼마나 이뻐졌어 지금 그게 지저분하지도 않아 아 옷 또 있네 여기 여자 옷일거 아냐 어 나 마침 옷걸이가 남아있네 잘됐다 아 파인버드님 야 59개월째 구도 고맙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요거를 아까 여기 자리 있던데 아 안 들어가지네 거실 너무 난잡해 지금 개난잡해 지금 진짜 미쳤어 물건 너무 많아 아이 기타 어떡할거야 이거 어디다 넣으라는 거야 도대체 세워지지가 않네 항상 눕혀 놔야 되는데 이거 아 미치겠다 돌편에서 아 이거 어디다 놔야 돼 도대체 이 책을 요건 걸어지지도 않고 여기다 욕실에 걸 순 없는 거고 이거 어디다 걸어야 되지? 걸 데가 없는데 암마마디 이거 이거 떼야겠는데 오빠 거 떼야 되는데요 오빠 제일 좋아하는 거 두 개만 골라 내게 다 걸 순 없잖아 양보해야지 좋아하는 거 두 개만 남겨 진짜 이럴 거야? 하아 이 인형들 어떻게 해 이거 인형 방에 가져가 돌겠네 물건이 너무 많아가지고 침대다 올려놔야겠다 나이 껴안고 잘 거야 요즘 감성 사진은 바닥에 세우지 않나? 이거 2010년이에요 이때 아직 그런 거 모를 때야 사진 바닥에 세우는 거 모를 때야 기타 침대 밑에 가능하냐고? 아아 그래 어 됐다 진짜 불편하네 남자가 진짜 깔끔하게 잘 살았는데 여기 이 사이에 있는 잎에 덤벨 1키로 이 육각 덤벨 사이에 있는 1키로 덤벨 아이쿠 ㅋㅋㅋㅋ 조화롭네요 코스터 같은데 여기다 두고 돼지새끼 창문밖에 던져버리고 싶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왜 말을 그렇게 해 어허 요걸 맨 위에다 놓자 깨지면 뭐 아쉬운 거고 그럼 책장을 위에다 줄 책을 위에다 줄 순 없는 거니까 책을 세워놔야지 이렇게 아유 훨씬 보기 좋네 딱 붙여서 세워놓으면은 더 보기가 좋다 어 보기 좋다 오빠도 그렇지? 오빠도 보기 좋지? 주방에다도 자고? 주방 반대쪽이구나 여기? 여기도 좀 애매한데 됐어 됐어 거실 끝! 훨씬 깔끔해졌다 그쵸? 아 이거 어떡하지 이거? 가방 이거? 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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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붙다 굿! 굿 굿 굿 아 근데 이게 문제네 아 이거 뭐야 이거 왜 갖고 다니는거 도대체 이게 무슨 상이길래 엄청 좋은건가? 어어 둘 데가 없어요 여보 내 가방 어딨어? 거실에 가방에서 오빠 냄새나서 거실에 났어 잘 때 불편해 힘들어 아 이거 앞만 봐도 둘 데가 없네 침대 밑에다가? 아니 이거를? 정말 둘 데가 없네 이거는 진짜로 아니 화장실을 화장실 아 우일하네 이 게임에서 통틀어 유일하네요 걸리는 곳이 여기 말고 없어 킹 쩔 수 없다 어 여기 밖에 없다 색깔도 딱 맞네 야 근데 무슨 변기가 검은색이냐 야 근데 지금만 놓고 봤을때 지금 화장실 되게 깔끔해요 진짜로 엄청 깔끔해 약간 이런집에 살고싶다 이런느낌이야 약간 남자의 로망 그런집인데 여긴 좀 아니고 여기도 좀 아니고 한번 볼까요? 자 이제 내 물건 꺼내볼까? 전동칫솔랑 그거 아파서 싫더라 내꺼 사지마 자 오우 옷이 여기있네 어 생리 물건들 샴푸 고데기 필수지 어 이게 왜 여기 있어 나왔지? 쓰레기통 향수 빛이랑 약이랑 데오도란트 면도기 나 자주 쓴단 말야 하하하하 꺼내놀래 여긴 약 그 넣어두는게 없네 찬장이 없네 약을 넣어두는 데가 없잖아 이러면은 좀 따닥따닥 붙여놓자 이런거 따닥따닥 따닥따닥 여기서 꺼내서 써 이제 내꺼에다 올려놓거나 고데기 손톱깎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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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여기다나? 와 이 보라색깔 가방 보라색을 되게 좋아하네 주인공이 이제 보니까 약간 파스텔톤 이런색들 되게 좋아하네요 안열려 컵이 왜 여기있어 이거 또 뭐야 이거 바닥에다 두께 알아서 써 하하하하 나 허리 안좋은거 알잖아 됐다 됐다 요거랑 요거랑 변기위에다 요거 쓰레기통 요것도 쇽 쇽 테오도란트 흐흐흐흐흐흐흐흐 미치겠다 진짜 면도긴 안들어가네 민두기는 안들어가네 빗을 꺼내놓자 tir 쥬이 흐흐흐흐흐흐흐흐흫 같은거 하나는 수놨해 놔야지af 크흫 다는 과게 슝 이걸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씻고 나서 이거 한 번 더 바르는 거야 다른 거야 잘 읽어봐 음... 아 둘 때가 없네 이거 어 들어간다 그렇지 딱 맞네 딱 맞아 딱 제자리네 아주 향수 믿어놔야겠다 됐어 됐어 자기야 짐 정리하라 했지 집을 난장판으로 해놓았네 무슨 소리야 완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있는데 티셔츠가... 아 진짜 미치겠다 인형 갖다 버리고 싶어 미치겠다 됐다 아 좀 더 안 보이게 두고 싶은데 이거 여기다 여기도 이제 컵만 치우면 끝이네 완성 주방 정리 끝 근데 또 몰라요 여기 또 나올 줄 몰라 여기서 여기 또 나올 줄 몰라 여기 또 나올 줄 몰라 맞네 심지어 맞네 아니 입술 베일려 그러나 다... 얘는 진짜 날 잡고 다이소 한 번 가야 돼 어... 어이 커플 사진 있다 아 이 사진에서도 보라색깔 옷이야 하하하하하하 남장가봐요 이 사람 왼쪽이 여기서도 보라색 옷이네 국이 계량컵 어우 보라색깔 너무 뽀 보라색 최고 양념통 간장인지 참기름인지 사진도 떠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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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붙이고 됐다 으악 밥솥 나중에 내가 삼계탕 해줄게 플라스틱 플라스틱 난 플라스틱이 싸서 좋더라 오빠 맨날 이렇게 비싼거 써 나무랑 금속 이런거 사더라 플라스틱이 싼다고 아 소쿠리 개같애 하하하하 소쿠리 소쿠리 아 진짜 웃기네 하트 뿅 됐다 다 꺼냈다 야 이거는 또 주방용품이 아 욕실용품이네 여기 걸어두라고 하하 진짜 보면 볼수록 미치겠다 아 뭐야 여기 어 뭐야 이거 저거 이거 단백질 아냐? 저거 프로틴인데? 자기 진짜 적당히 해 이거 이거 프로틴을 왜 이따 놨어 흠흠 적당히 이거 뭐 나무도 지금 도마도 원목 샀네 내가 도마도 집에 있는데 다이수 산거 다 있는데 계량컵 어휴 야 이거 비싼거 딱봐도 비싸보이는데 어휴 와 이건 뭐야 뭔 칼이야 이거 중식도 같은게 있네요 와 개멋있다 여기 쓰읍 아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이 뭐 숟가락을 이렇게만 갖다 놨어 포크랑 으음 여기 하하하하하하 따가울려 따가울려 음 음 음 실칼? 실칼 툴트가 없다 여기밖에 없네 아 위험한데 어쩔 수 없지 이건 뭘까요? 자석인가? 아 코알라네 우리 오빠는 이런건 이해해주겠지 설마 남자가 초잔하게 뭐라 하겠어 물결 야 소금통마저 지금 히말라야 핑크소금 들어가있다 소금통도 개 고급스러워 하지만 여기에 짠 짜라란 짠짠 짠 이건 뭐지? 이게 뭘까 노트북인가 이거 뭘까 동물의 숲 같은 스티커부터 있는데 이게 뭐지 이게 노트북이야? 아어어 올라간다 여기에 토스트 프라이팬을 오빠 여기다 올려놓자 너무 공간이 없다 여거랑 요렇게 여기도 열리네 구석에 몰아놔 이렇게 오 딱 들어가네 요걸 여기다 넣자 요걸 여기다 headaches 진짜 진짜 안어울린다 crec 여기랑 너무 안어울린다 이사오면 버릴건 버리고 오는데 이정도면 이민оны 남자가 인테리어에 참 관심이 많은 사람 같은데 안됐네요 안됐어요 오우 오빠 집이 너무 씩씩해 맞아 색이 없어 색이 너무 없어 식탁에 안먹는거 졸라 꺼내놨네 요걸 앞에다 두자 키 작은거니까 키 작은걸 앞에다가 세워두자 대나무는 보이지도 않는다 이건 요것도 여기다가 수건도 보니까 이 사람 수건도 색깔 맞춰서 하는 사람이거든 지금 보면은 이거 봐 수건도 지금 다 색이 이거야 다 이건데 그냥 거기다가 파란색깔 줄무늬 꽂아버리기 미치겠다 진짜 야것도 집아 놔 도마? 도마 어디다 못 눕나? 어 여기도 들어가지네 이거 둘 데가 없네 이거 속쿠리 속쿠리를 둘 데가 없네 아 미치겠다 이거 둘 데가 다 왜 이렇게 없냐 자리가 이거 꺼내놔야 되겠는데 그러니 딱 그거네 어... 어떻게 놔야 되나 자리가 너무 없어 얏 얏 얏 얏 야 흐음 안들어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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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가진다 이제 아 이제 들어가지네 하이씨 미치겠네 이거 좁아가지고 좁아 터졌네 진짜 집구석이 오케이 여기 얘 안들어가죠 음... 얘가... 아 네 안된다 얘는 가스레인지 올리는게 아니구나 애초에 얘가 문제다 얘 이제 얘네가 문제다 아 올라간다 여기 오케이 음... 아 요것도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공간이 나와 오케이 어떻게든 공간 만들어냈다 속쿠리 안돼 비비면 안먹을거야 그래서? 열무국수 안먹을거야? 숟가락 아닌거 같은데 저거 숟가락이야? 이거 계략... 아 이거 그거야 이거 숟가락이 아니라 그 마늘 짜는거에요 마늘 짜는거 어 이제 요게 요게 문젠데 요거 뭐지 요것도 문제다 사실 오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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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정도 됐다 어느정도 됐어 요거 쿠키자 아 여기다다 다 식탁에 다 올려놓네 아 진짜 앞만 봐도 여자 없을 티저리 훨씬 더 깔끔해 어떡해 어떡하면 좋아 꺼내놔야지 꺼내놔야지 안되네 둘다 안돼 얘가 문제고만 또 음... 어 뭐야 구독권 주셨어요? 아 레몬님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아 다섯개 주셨군요 구독하신건줄 알았는데 구독권 선물이었구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얘도 안하겠다 어 얘가 여기다 안두면 안돼 여기 두지 말래 꺼내놔야겠다 그냥 고맙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저거 자 이 집은 여기는 거실이 끝났고 주방도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거 못가 얘만 하면 끝인거 같은데 이제? 어 끝이네 얘도 뭐 지금 여기 있으면 문제없고 오히려 여기가 문제되고 화이트보드 마카 자 이거 아 이거 하나 있는데 버리면 안되냐? 이거 하나 있는거 아니야? 이거 태블릿이구나 둘 데가 없어 미치겠다 오빠 집이 너무 좁아 침대 밑? 안돼 안돼 뭐만 하면 침대 밑이야 노트북도 안돼 별 수 없다 오빠 테이블 위에 어 안돼? 이거 뭐 벽에 붙이는건 아니지? 어? 벽에 붙이는거다 어? 끝이 않냐? 아 이게 안된데? 이거 화장실 왜 안돼? 어이없네 아 말도 안돼 이게 된데? 숨겨놔야돼 아 진짜 유일한 상인데 걸 데가 없네 아 진짜 유일한 상인데 걸 데가 없네 이거 오빠꺼 하나만 치우면 되는데 이거 쓰잘데기 없는거 청소 끝 자 최선이였어요 근데 진짜 물건을 버릴수가 없어서 물건을 버릴수가 없어서 데워졌으면 좋겠다 뭐래 야 어쩔 수 없는거야 볶아보라는지 한번 샤워하며 감상하는 경치 한번 볼까요? 부검 한번 풀까? 이거 부검을 여기서 틀어야겠다 야 왜 읽자 아 저거 듣자 네 네 흠 흠 흐흠 하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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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집으로 이사가다니 우리 관객 한층 진지해진 것 같아 오 질 너무 많아 안돼 꺼내지마 너무 알록달록해 오빠건 다 서랍으로 내꺼 옷걸이에 어우 저 플라스틱 개빡쳐 진짜 오 현란해 어우 너무 현란한데 이야 저 어디갈줄 모르는 상장 상장 어디갈줄 몰라 다시 주방물건도 꺼내 아 저 여기서 제일 열받는게 저 소콜이랑 저 주황색깔 저 알수없는 포트 냄비포트 저 도체 뭐야 열받다 뭐 슬로우쿠커 그런건가 완성 됐습니다 우리 관객은 한층 더 진지해진 것 같아 화면 돌리는거 거의 베이커급이 맥보는거죠 안방상황 거실상황 욕실상황 안방상황 그루루루루루룩 맵리딩이라고 보면 됩니다 와아 아 2012년으로 왔네 2년 뒤야 어 뭐야 어 뭐야 2년 뒨대 왜 집이 왜 이렇게 됐어 잠깐만 어 뭐야 하하하하하하 하하 아니 2010년에 같이 살았잖아 둘이 뭐야 사진은 또 왜 이렇게 됐어 가족사진 같은데 아하 결국은 성격 차이로 인하여 다시 포장을 해버렸네요 열심히 했는데 아 열심히 정리했는데 다시 포장했어 아이키로 덤벨도 가져왔어 결혼한 거 아니냐고?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돌아온 것 같은데? 너무 좁아졌잖아 집이 이게 다야 집 개좁아졌어 방 봐봐 어 아니야 방 넓어 뭐야? 방 엄청 넓어 뭐지?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이해가 안 가요 가족 이거 다시 원래 사는 가족 집으로 온 거 아니야? 아니 애 생겼는데 너무 집이 방이 애왕 같은데 뭐지? 아니면 혹시 결혼을 해가지고 이사 온 거 아닐까요? 애까지 많이 낳아 아 근데 근데 2년 치곤 너무 많은 변화인데 그거는? 아니야 그건 아니야 2년밖에 안 됐잖아 헤어진 게 맞는 것 같은데? 헤어진 것 같은데? 아 재밌네 아 부모님 집인 것 같아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그 놈의 상장 진짜 엄청 자랑스러운가 보다 무슨 상인지 모르겠는데 저 인형들 1997년에도 본 건데 그니까 아우 이 병아리들 다 나오겠네 검은 병아리도 나오고 세워줘 아 사이다 별말 감사합니다 아 여기 당당히 여기 교촌이 여기 뭐가 있을까 또봉이 한 통이 호식이 호식이 좋다 이중에 한 명 호식이 넣자 호식이는 두 마린데 어디 갔다 호식이 한 명이 다른 호식이 어디 갔어 아 진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빨리 보고 싶다 이게 궁금하네 어떻게 된 건지 태권도띠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뭔데 갖고 있는 거지? 근데 여자 방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왜 처음 방 가졌을 때랑 수준이 그렇게 차이가 안 날까 뭔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태권도 다녔나 2년 동안 그러게 근데 그걸 왜 먹이다가 갖다 놨지 이거봐 지금 가족이 사는 이거 보면 이게 가족이 사는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혼자 사는 게 아닌 것 같애 아 진짜 이놈의 그 금관 이 하트 보라 하트 컵 미치겠다 이건 뭐지? 파슨가? 이거 뭐 등에다가 지금 뭐 붙이고 있는 느낌 아닌가 이거 뭐지? 파스 같은 거 같애요 자 재문 다 꺼냈고 아까보다 오히려 좀 더 쉬워요 그래도 그나마 자 일단 책부터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이거 맨 위로 올려 상 같은 거 맨 위로 올려버리고 기타가 좀 애물단지네 아 근데 남자랑 여자랑 성격이 너무 안 맞긴 했어 지금 집안 스타일부터 아 좀 에바였어 근데 사실 진짜 진짜 남자는 엄청 깔끔한 사람이고 진짜 엄청 사랑하지 않는 이상 극복하기 힘들 것 같애 서로 너무 달랐어 아 아 아 아 아 어 오케 요거는 구석에다 놓고 오케 사슴벌레를 여기다 놓을까? 오케 귀엽다 다 커요뿡 얘는 침대에다 있다두고 앨범 앨범 항상 입네 그러고보니까 옷장이 없네요? 뭐야? 옷장이 아예 없네? 여기도 여기다가 어... 없어 아예 없어 요거 침대 밑에다 두겠죠? 역시나 근데 이 사슴벌려 여기다 둬버리면 문제가 책을 또 못 굽는다 이거를 그러니까 막 디자인같은거 하는 애가 됐는데 그런게 아예 안보이네? 기타만 하나 덩그러니 보이고 이건 뭐야 웬 재봉틀? 뭔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스타일이 어? 사진있다 헤어진거 아닌거 아냐? 사진이 있는데 여기? 샤위 근데 압정으로 눈을 찔렀어 쇼uw 스읍.. 하 모르겠다 하하하. 하하하하하 알 수가 없다 심지어 여기 두면 안 된대 어, 뭐지? 어, 두지 말래 여기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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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지 말래 꼽지 말래 여기가 아니래요 사진 여기가 아니래 뭐지? 다 괜찮은데 얘 나온 사진은 안 된대 뺏럭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이거 어디로 가야 돼? 침대 밑, 안 돼 쓰레기통 없는데? 쓰레기통이 없어 여기, 쓰레기통 없어 허허허허허허허허어어 서랍에다 넣어버리자고? 이런 데다가? 어 여긴 되네 또? 뭐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대체 이건 게임기 같죠 또 게임기 엄청 많네 닌텐도 스위치 기타가 항상 문제구만 침대 밑 기타는 침대 밑이야 운동용품은 역시 침대 밑이야 고정이지 어 거의 다 됐다 이것만 하면 끝인거 같은데 여기는? 오케이 방 끝 주인공이 좀 버리지 못하는 성격이네 그니까 물건을 잘 안 버려요 애가 여러분 물건은 자주자주 버려야 깨끗해집니다 버리는게 시작이에요 일단 시작이 버리는거에요 정리가 시작이 아니라 일단 버리고 나서 정리하는거에요 물건 정리는 항상 음... 손톱깎기 핀셋 쪽집게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넣어놓고 연두기까지 근데 또 뭔가 짐 보면은 그렇게 여러 명이 사는거 같진 않은데 느낌이 희한하네요 변기가 없어? 그러네? 화장실이 따로 있나봐 화장실이랑 욕실이랑 따로 있나봐 그런집도 있지 어... 요거는 여기다 넣자 이게 뭐지 이게? 폐파스 약 끝 아 스토리 보자 스토리 보자 뭐라는지 궁금하다 어떻게 된거야 제 남은 친구랑 폐파스 뭔일있던거야 예전에는 이 방이 꽤 크다고 생각했는데 야 그럼 어렸을때 그 방이 맞네 그러면 맨 처음 방이였네 여방이었나봐 어 맞... 여방이었어 아 이 방이였어? 그냥 직구자 달라진 거였구나 어 다른 방이 아니구나 와아 가족...들이랑 맞는데요 맞네요 그러면은 공룡이 그대로야? 좀 볼까 다시 들어가볼까? 어떻게 달라보이는.. 아 얘 있네 아 이 집이구나 침대는 갖다 버렸나봐 드디어 내 방이 생겼다란 근데 물건이 크게 다르지 않아 생각보다 후... 매드 무비 뚜루룡 여기 근데 사실 뭐 별거 없어 근데 정리하기 전과 후가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결국은 헤어졌나 보다 시계가 돌아가? 어? 진짜네? 홀 알람시계 돌아가네 이거? 오, 처음 알았어 또 10대1 다음 몇년도죠? 2010? 아 1년밖에 안됐어? 뭐야 또 나갔어? 다시 자취 시작이야? 와 잠깐만 왜케 넓어 방 몇개야? 다섯개야? 아씨 너무 많은데 제발 침대 보라색 그만 뭐래 의자부터 보라색인데 이거 그거 아냐 그 안에 가로들은 남자 아 남자가 아니라 베개 남자꺼도 있나본데요? 남자랑 또 같이 사나본데? 남자가 잘못 말했어요 남자랑 같이 사나본데 말하다가 실소 가로들은 의자 남자래 남자래 오 소랍 짱많어 이젠 누구 사는집에 이제 이사가는건 아닌거 같고 오 이제 완전 새집이네 재밌다 이거 되게 스토리가 있네 아이씨 그놈에 아니지 물건보면 욕부터 나와 이제 ㅋㅋ 기분이 확 나빠져 ㅋㅋ ㅋ 웃음 집에 틀렸을케 나오냐 아 근데 그집은 너무 완벽했어요 사실 얘가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 그 집은 ㅋ 진짜 이 초딩그림은 언제까지 ㅋ 그 집은 자리가 없었어 얘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아예 없었어요 스테이지마다 노래도 다 다르네 얘 이제 뭔가 직업을 바꾼 건가? 어? 넷플릭스 재밌게 만나보네 내려놓을 때 소리도 달라 아롬, 아롬, 저거 무슨 램프더라? 라바램프 액자가 엄청 많네 무용? 게임 이거 얘꺼였구나 이게 뭐지? 프린터기인가? 프린터기 같죠? 아 나 이거 못 보는데 이 꼬라지 아 또 보라색이야 보라색 개 좋아해 포라색 개 좋아해 아우 쉣 여러분은 나중에 혼자 살거나 아니면 지금 살고 계신 분 중에 인테리어 무슨 색으로 하셨어요? 아니면 하고 싶으면 무슨 색으로 할 거예요? 안 하신 분들은 무슨 색으로 하실 거예요? 흰 검 블랙 블랙은 아까 전에 딱 그 남자 사는 집처럼 될 거고 근데 검은색은요 전 솔직히 비추예요 검은색 아까 전에 그 남자 사는 집이잖아요 솔직히 비추예요 그 집은 왜냐면은 먼지가 쌓이는 순간 눈에 엄청 잘 보여가지고 그냥 청소하면 3시간 지나면 다 보여요 그런 집은 난 그런 집은 비추야 저는 약간 저희 집은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남자의 색은 핫핑크 국룰 아님 저희 집은 화이트랑 우드랑 약간 좀 달라 방마다 화이트 우드 하나랑 대리석 골드 이런 식이야 대리석 골드 아니면 화이트 골드 화이트 우드 이런 식으로 깔끔해 대리석이라 해봤자 이제 집 바닥이 대리석인 게 아니라 테이블이 대리석인 거지 쿠키 틀 근데 이것도 이제 누구랑 같이 사는 건가 혼자 사는 건가 혼자 살기엔 너무 넓은데 저희 집 바닥은 나무에 나무 대리석 바닥 안 살아봤어 한 번 살면서 뭔가 너무 차가울 것 같은데 어 이거 남자 집에 있던 건데 뭐야 이거 너 세베 왔냐 자석인 것 같고 코알라 하트 이건 끝까지 들고 다니네 뭔가 냉장고에 꼭 붙여놨나 보다 이런 거를 외국인들은 남자 사진 없어졌어 앙벽지 녹색으로 해놨는데 모기가 안보여서 밑으로 키키키키 녹색인데 왜 안보여요? 녹색은 원래 잘 안보여나? 야 근데 진짜 웃긴 게 남자 사진 아까 벽에 안걸리는 거 너무 웃긴다 와 남자 사진만 여기다 못 걸어놔 여기 아니래 여기 걸지 말래 너무 웃겨 헤어진 게 확실하죠 거기서 얼굴에 앞쪽 박히고 엄마도 헤어졌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런 약간 근데 좀 결벽증이 결벽증이 있고 그렇게 너무 깔끔하게 사는 남자는 좀 약간 혼자 살아야 돼 보면은 너무 예민해서 사람이 맞춰줄 줄 알아야 되는데 그죠 그 플라스틱 옷걸이 참았었어야 됐는데 근데 보면 실제로 대충 대체로 다 혼자 살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연예인 중에서도 타이머인가 이거는? 이것도 자석인 것 같고 소쿠리 꺼내지 말아라 그 빨간 빨간 플라스틱 소쿠리 안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아 yem 나왔어 나와 버렸어 아 미치겠다 진짜 안 나올 수가 없죠 필수죠 비비면 좋네 좋아하네 그니까 얘가... 비비면 못참지 아 그치 플라스틱이 안썽는데 왜 버리냐고 아 미치겠다 얘 짐 꺼내는데만 한세월이야 얘 자꾸 뭔가 이게 생기는거 보니까 에펠탑 피사회사탑 이거 생기는거 보니까 풍차 생기는거 보니까 자기가 여행갔던데를 이렇게 가져오나봐요 피규어로 이렇게 모으나봐 조그맣게 상징적인걸 오 닌텐도 위로 바뀌었어 이제 게임팩인거 같죠 이거는 아 근데 테이블이 없냐 근데 개불편해 보이는데 오씨 이거 영화같다 이거는 보니까 뭔가 영화 DVD같다 주사위 저 주사위는 특이한 주사위는 계속 갖고 다니네 아니 게임기는 바꾸는데 왜 펜티는 안 바꾸냐고 하하하하하하하하 게임은 진리자노 맨날 똑같은게 가면 진리자노 아 이게 우산거리구나 지팡이? 맨 지팡이 와 이거 데려왔어 아 주인공 좀 이제 한군데 좀 정착해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야 애 자꾸 응? 자꾸 떠돌이 생활이야 닌텐도 DS DS 게임팩인거 같죠? 이건 뭐지? 뭐지 이게 뭐 걸 수 있는거 같은데 기타 책인거 같고 음악책 악보 같죠? 요거는 요것도 게임팩인거 같은데? 맞네 오케이 물건 생각보다 많지 않네 근데 타올 걸 때있나? 고백 저 지금 살고있는곳이요? 거의 4년? 거의 4년이에요 근데 진짜 저는 이사가기 싫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좋아요 징하다 이거 죽을때까지 쓸건가보다 이거 이거 그냥 무덤에 같이 묻힐건가보다 쓰레기통 데오도란트 이거 뭐지 비타민인가? 데일밴드 이건 뭔지 모르겠다 조그만거 쪽집게에다가 이건 샤워할때 쓰는거 거품내는거 같죠? 샴푸 몇년제 같은거 쓰냐고? 맘에 들었나봐 아 나왔다 보라양말 나 살면서 보라색깔 양말 한번도 안신어본거같아 내 인생에서 또 옷걸이 이거 남자집있던건데? 아니 너 왜 플라스틱 가져갔다가 그거 두고오고 이거 가져갔어 헉 헉 분명히 플라스틱같다나 가져갔었는데 옷걸이 써보기가 좋았나봐 이건 양초같고 향초 여기다 넣는거겠다 두개는 안들어가야지 두개는 안들어가야지 안도마이 브라더 진짜 진짜 얘 아미냐? 진짜 얘 BTS 팬이냐? 보라색깔 왤케 좋아해 속옷까지 보라색이잖아 양말부터 속옷까지 보라색이잖아 양말부터 돼지 BTS 국뽕에 취한다 아 여기 또 가져왔네 이건 또 저도 약간은 그 남자정도 까진 아니긴 한데 저도 약간 수건이라던지 옷걸이 이런거는 한거 한것 한개로 맞추는 편이긴 해요 똑같은걸로 불편해 저런거 보면 저희집도 옷걸이 다 통일이에요 이렇지 않아요 절대 절대 이렇지 않아 한개로 통일이야 한가지로 수건도 통일이야 맞아 약간 그럴 편이긴 해 근데 그 남자정도는 아니고 특정 물건들은 우클릭으로 상호작용 가능하다던데요 어 아까전에 피규어 하나밖에 못봤어 보통게 돌아가는데 아까 피규어는 막 자세 바꾸던데 그거 말고는 못봤네 팬티는요 팬티 속옷은 어디가 좋은지 몰라서 이것저것 사보긴 했어 퓨마 것도 사보고 그냥 뭐냐 별로 안 비싼 안 비싼 브랜드도 사보고 비싼 것도 사보고 해봤는데 약간 다 장단점이 있더라 아 다 꺼냈다 그림 아직도 그림 관련하긴 하나보네 여기다 뭐 걸 수 있나 안 되네 빨강 팬티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닭 있다 빨간 색깔도 있고 파란 색깔도 있고 알록달록 있죠 승부 속옷이죠? 아니 승부 속옷이란 말이 근데 나 진짜 일본 애니에서 처음 들어봤는데 그딴 말 원래 써요? 승부 속옷? 사물로 살면서 처음 들어보는데 그딴 말을 그쵸 안 쓰죠 승부 효다 그게 뭔 말이지? 약간 중요한 날 입는 속옷이다 이런 것 같애 여기 추억이론 근데 너무 많다 여기 걸게 높이까지 걸 수 있구나 이런 거는 딱딱딱딱 맞추는 것보다 좀 이렇게 엉성하게 배열하는 게 좀 더 이쁘지 살짝 이건 뭐지? 쓰지도 않네 어 그러네 공유기 생겼네 와이파이 모뎀 생겼네 이것도 안에서 집어넣어버려야지 요런거 딱 집어넣고 요건 여기 위에다가 오케이 2단으로 쌓아버려 음 음 뭔가 잡다한게 되게 많네 일단 책상에 필요없는건 다 채워놓자 진짜 운동하는거 왜 샀냐고? 멋있잖아 이거 좀 세워놓을 수 없나? 세우지가 않네 됐어 됐어 약간 예술하는 사람들이 이런걸 좀 갖고 있지 않나? 자신의 영감을 좀 떠오르게 하기 위해 됐어 테이블 정리는 어느정도 했다 이제 휴 테이블은 어느정도 정리했고 몰라요 예술하는 사람들은 그렇대요 나도 잘 몰라 예술을 안해서 얜 여기가 안된다네 얜 애초에 여기가 아닌거 같애 아 본인 미대에요? 이거 여기 안되네 바닥이라 그런거구나 미대생이시구나 좋아 깔끔 아 불편 이런 다이얼에 하나정도는 책상에 있어 줘야지 뭐야 이거는 밖에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나네 여기가 조금 행하다 근데 됐어 됐어 깔끔하다 여기다 놔야겠다 오케이 어 깔끔해 어 손인장 옆에요? 여기다 놓자고 아유 저 파랑콩? 버리는게 낫지 않나? 이거 여기 여기 안되네 이거 커튼 고장났어 끝 아 이 방은 깔끔하네 이제 아 시계가 문제네 시계를 여기 아 여기다 놨다 오케이 시계 여기 이거 일하는데 여기 앞에 시계 있으면 안돼 계속 시계 봐서 시 안돼 끝 어 딱 좋다 방은 끝 그러게 침대가 없네 인형 둘 데가 없는데 아 여기 있다 침대 여기 있어요 자는방 따로 있었어 아 너무 많아 이거 주방에 있던거 아닌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음 요렇게 체중계 체중계를 여기다 두는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싸기 전과 후를 비교하려 했는데 안되네 여기 두면 안된다네 뭐 그래 여기 밑에다가 넣을 수 있나 안되네 진짜 결벽증 심한 사람들은 이거 이런거 꼬다리도 같은 방향 보게 한다던데 징크스 있는 사람들은 사자군이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 샤워 꼬다리가 샴푸 꼬다리가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안그러면 불편하대 희한해요 저는 그정도는 절대 아니거든요 징크스 빨라 뷰 안그러면 불편한 아 뷰 뷰 뷰 뷰 리스트림 뷰 됐고 여기 거울 열리네요? 어 그러네요 거울까지 필요 없긴 한데 여기다 뭐 넣어낼지 모르겠어 외국인들은 좀 다른건 같은데 오케이 여긴 좀 수납공간이 널널하네 안 들어가지지 됐어 금방하네 여기도 별거 없네 화장실 끝 방이랑 주방 그리고 거실인가 이제 거실은 일단 게임팩을 차례대로 꼽아놓고 이것도 게임팩 바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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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민낭 바퀴 사실 나의 쪽에다 구워두긴 하는데 아니다 왼쪽에다 구워두긴 하는데 안보이니까 각이 예쁜 열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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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이쁘다 오케이 이것도 있네 어 이게 뭘까요 근데 손바닥 이거 뭐지 벽에다 거는 거구나 어 개구려 그 현관문부터 그냥 거실이네 그냥 그러네 도어락 있네 이건 뭐지 스피컨가 이건 뭔가 걸어두는 것 같고 앨범 같은 거 어 여기 안에 단 요거지 랑 게임기 게임기 밖에 그치 으흠 리모컨 여기다 두고 재밌다 근데 이거 별거 아닌데 재밌다 아 또 기타야 아 기타가 항상 문제야 아 이거 이거 사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거 기타를 왜 못 세워둘까 여기다 세워두는 건가 아 이거구나 드디어 찾았다 받침대가 있었어 받침대가 존재했구나 음 인형들 인형들은 다른 방에다 둬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사실 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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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닌텐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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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다른 방에다 두는 것 같은데 어 금방한다 이건 수납장이 넓어가지고 수납공간이 넓어서 침대 밑 안 돼? 옷 어? 이거 뭐길래 왜 안될까? 어 여긴 된다 그게 다 방금 다 박살난 거 박살난 집이야 뭐가 다 항상 음 옷을 한 번 해볼까? 바지 바지 어 어 뭐지 이게 아 또 바지네 이거랑 세트구나 오케이 어? 아 이거 옷이 아닌가? 이거 물들어있나 본데? 우와 흔들면 물소리나요 어허 뭐야? 이 안에 물들어있는 건가 봐 그 뜨겁게 데펴가지고 온찜질하는 것 같은데? 냉찜질 아니야 온찜질 같아 어 이거 속옷 정리하는 건가 보다 플라스틱 와 재질이 보인다 플라스틱인게 맨 밑에다가 양말 이거 속옷인 것 같고 응 으응 음 으음 여기 양말이네 어 위에다가는 보라자 뭐라 하자 흠... 운집이란거 맞아요 그쵸? 그래 보였쓰 어... 넣어두고 속옷 양말 양말 또 속옷 뒤따맞네 Under my brother 이렇게 안들어가? 그러면 요렇게 됐어 와 무지개 양말이네 저거 언제 싣냐 도대체 이렇게 해놔야겠다 바쁘다 바쁘다 둘다 걸어주고 도대체 뭐 도대체 음.... 음.... 도톱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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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흠흠 흠흠 정리 거의 다 해간다 됐어 거의 다 해가 꼬깔에 남긴 한데 괜찮으나 어디다founder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Gu 깔끔한데? 으음 이 보냉팩을 어디다 두냐인데 흠지라는거를 여기도 좀 남네 한칸이 상관없어 요걸 요게 조금 고민이네 여기다 두보자 아 안대네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흥 어따가 놓지? 그래? 얘도 넣어야 되나? 얘도 넣겠네요 됐어 깔끔했어 와아아아 마지막인가? 어 이제 거의 여기 아 이거 옮기자 아씨 한 번에 옮기고 싶은데 방에서 하나 다 옮겨야돼? 하나 다 옮겨야돼 하나 다 옮겨야돼 하나 다 옮겨야돼 하나 다 옮겨야돼 아씨 병아리 병아리 여기다 둘 순 없잖아 사실 둘 데가 너무 없다 거실에는 아 여기다 두기 좀 그렇고 방으로 가져가긴 해야겠네 근데 침대에다가 이 인형 닫는거 좀 에바 같긴 한데 말이 안되는데 사실은 잠 어떻게 잘라고 도대체 환 않으세요 창틀에다 못왔냐고요 오오오오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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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st 여기도 창틀 되긴 하네 이미 방으로 가졌으니까 귀엽네 얘는 안되겠지 근데 어 뭐야 또 생겼네 병아리가 또 있네 얘는 안되고 오케이 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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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지막이다 가보자 주방 근데 주방이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 어 뭐죠 쿠키 스티커가 닿네 아 이걸 맨 위에다 올려놓으면은 성공하는거야? 가끔 먹는 음식이라고 뜨네요 자주 먹는게 아니니까 그냥 드라이온가봐 어, 두개가 안들어가지나? 이게 안되네 이 옷도 안되네 여기다 놔야겠다 전자레인지는 둘째가 안 보이네 냉장고 위에다 올려야 되나 완전 별론데 음식 쏟을 것 같은데 꺼내다가 소쿠리 치아버려요? 치아라마 안되는데? 꺼내놔야겠는데? 여기 안들어가지나 이거? 넣고 싶은데 안되네 소쿠리가 이게 꺼내놔야겠는디? 어 여기 들어가진다 나잇쏭 칼 숟가락 포크 칼은 이렇게 됐어 접시 포스터기에다가 도마 도마도 내려놔야지 무거운데 소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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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레인지 우클릭이요? 해볼까요? 오! 우와! 뭐 어떻게 알았어요 이거 이거 해보셨나보네 어 도전거지 도전거지도 활성했다 이게 상호작용 되는 거 찾으면은.. 좀 있나보다 도전거지가 있나보다 쿠키틀 집어넣고 요것도 계량컵도 나이스 딱 맞아 요건 컵인 것 같고 아우 바퀴벌레야 여기다 놨자 깔끔하구만 양념장이 좀 문제네 얘랑 아 얘는 좀 얘도 문제네 양념장 다 올려 이런데 놔야 되는데 프라이팬 여기다 올리자고 아 또 올려? 이렇게 이건 뭐지? 꿀인가? 이런걸 자주 쓰는거니까 꺼내놓고 오케이잉 오우 많이 깔끔해졌다 와플기계 사라졌어요? 아 그래? 드디어? 드디어 버렸니? 그놈의 와플기계 오우 징그러웠다 요것도 여기다가 요것도 여기다가 으흠 으흠 아 이렇게 안되네 다 된거 같은데 이제? 요건 뭐지? 성냥인가 보다 성냥 어어 됐어요 토스트기가 안써요 치워요 토스트기 누가 써 요거 컵받침 아까 내가 안치웠나? 여깄다 어 다 했어? 어어 다했다 오오미 이이 이야아 이거 제가 실제로 근데 이런거 좀 좋아하긴 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인데 하고나면 실제로 깨끗해져가지고 약간 좀 난장판인지 이렇게 정리한거 좋아합니다 냉장고 자석으로 수식 만들어 보라고? 이것도 도장가전가? 이거? 1 더하기 2 는 3인데 자리가 없는데 아 여기다 하면 되나? 여기도 잘 안될 것 같은데 어 된다 짠 오 되네 요울 신기하네요 크아 깔끔하다 이야 어마어마하다 정리 말이 없네 오늘도 난 이런 게임에서 정리들이 좋은가봐 어? 사진 이런데 찍었어 스티커 한번 볼까? 이 공간을 나의 예술공간으로 주작 여깄다 독립 이건 도전 과제 같은데 어 일단 아하 다 한 것 같은데 왠지 끝일 것 같은데 느낌이 더 있나? 다음 뭐 있나 볼까요? 2015년 어? 또 2년밖에 안 지났어? 어? 깨끗한데 뭐야 이거? 어? 설마 누가 오나 이제는? 이젠 여기에 누가 오는 거 아니야? 이 살고 있는 공간에 누가 오는 거 같은데 지금 보면은 이제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제가 정리한 거에서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어? 제가 정리한 걸 유지하고 있네요 신기하게도 거기 좀 추가가 된 게 그 정도 수준이지 뭐가 이렇게 있나? 만두? 별로 많지 않은데 이거 금방 하겠는데? 나 원래 딱 점멕까지 할라 그랬는데 이거 또 짤까? 별로 많지 않아 자 사서 김에 이거 똥 이건 뭐지? 조미료 같은데? 절구? 별로 많지 않아요 이거 뭐지? 이거 뭘 걸어두는 거죠 여기다가? 이건가? 이게 뭘까? 2X자 이게? 걸어두는 거 같은데 안되네 어? 바뀐다 이걸로 이게 저기 뭘까? 이건 밥솥인 거 같고 일단 둘이 사는 집인데 확실히? 접시를 걸어서 말리는 거라고요? 걸어지진 않는다 여기다 놔야 되나? 아 설거지하고 여기다 걸어두는 거구나 아아 그런 거구나 이게 붕어빵 틀이냐고? 아 이게 뭐야 도대체 이거는 그러게 좀 쓸데없는 걸 잘 사는구나 우리 친구가 안 쓰는 걸 잘 사네 이런 거 깊숙이 나이스 깊숙이 나이스 오케이 음 여기다 놔야겠다 쪼금 추가가 됐네 아유 불편한데 아이스크림 떠먹는 거다 이거는 국자 자 꺼내놔 안 보인 정리 끝 국자는 누릴 데가 없어 음 깨끗 식물이 좀 많아졌네 소쿨이 없어졌어요? 아 소쿨이 없어졌어요? 화장 화장품 칫솔도 생겼어 꽃도 꼽아진다 어쩌지 좀 이게 좀 서랍이 좀 많이 남는다 이 생각했었는데 여기 들어 올라 그런 거구나 아 앗 세 개네 앗 자리가 없는데 요걸 꺼내 이제 이 집에 살 건가 그냥 이제 계속 계속 추가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자가 들어오는 거 같긴 해요 아니면 본인 물건일 수도 있고 본인의 물건일 수도 있는 거고 뭐지? 아직까진 잘 모르겠네 됐지? 아 설마 이거 맞아 피씨냐고? 아 잠깐만 그러지마 날 불안하게 하지마 어허 드디어 나와 그가 맞지 않는 이유를 알았어 난 진정한 사랑을 찾았어 무지개색 양말? 복선이었던 거야? 뭐지 이게? 노트북인 거 같죠? 방석인 거 같고 소파 바꿨네? 이런 거 아니었는데 뭐지 이게? 우산 우산 핑크 색깔 우산인데? 뭐지 여자가 어 뭐야? 완전 처음보는 물건 있는 거 보면 여자가 들어오는 게 맞는 거 아니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는 게 맞는 거 같긴 한데 여자 같은데 진짜로? 뭘까? 뭔가 동양? 동양스러운 물건들이 좀 많은데? 어 안티 히어로 이건 코스터 같고 뭐지? 블루레이인가 이거는? 어 블루레이 어 씨 블루레이 영화같이 됐고 화분 뭔가 식물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가 오나본데? 어 그만봐도 그래보여 그만봐도 그래보여 음... 블루레이는 여... 어디다 꼽아야되냐? 여기 꼽아지나? 너무 빽빽한데? 답답한데 좀 블루레이 아 땅 안에 넣자고? 아 여기! 아아아아 천재다 근데 약간 모자랄 것 같아 이렇게나 해야 될 것 같은데? 조금 불편하긴 한데? 어쩔 수가 없다 어우 이게 뭐야 이게 어? 병아리도 있네 이제 보니까? 병아리 또 추가됐어 됐어 병아리 짱맞다 또 있네 여기 있는데 뭐야 꽤 많구나 아 금방 끝날 게 아니었네 이미 했는데 하자 뭐야 왜케 많아 확실히 여잔데? 새로 들어온 사람이 근데 얘가 룸메 대학생도 아니라 룸메 구하는 것도 아니고 왜 여자랑 살까요? 분명 여잔데요 왜일까? 왜일까? 무전기? 타이밍 쓰러기 요저고 짱많아 조임데요 잠깐만 이거 침대도 지금 테이블에 하나 넣은 것 같은데 지금 침대 테이블에 하나 넣었잖아요 협탁이 지금 같은 침대에서 잔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침대 벽에 붙어있지 않았나? 아닌가? 아 이상한데? 피씨냄새 솔솔 나는데? 아 요즘에 뭔가 피 들어갔다 하면 요즘에 그냥 발짝 일으킨단 말이야 이제 옛날에 나무를 치다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제 그냥 게이의 개짜만 꺼내도 이제 기분이 그냥 그런데 이 사람 것도 통일이네 어 뭔가 바지 스타일부터 뭔가 쓰읍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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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언제 있던 거야 이거 이게 뭐야? 오케이 오케이 아 요거 안 돼 있었네 꽉 찼다 꺼내놔야겠다 몇 개는 소금통 일로 왔네 이제 보니까 차를 흐어어어 자리가 없는데 이도 여기 있으면 안 되네 올려놓는 건 되고 쿠키트를 꺼내놔야겠구나 주방 끝 방 끝 안방이랑 안방만 하면 되네 이제 끝이네 여기다 끝이다 이게 빨리 봐야겠어 아 진짜 이거 흥미진진하네 방정리 게임인데 흥미가 진진해 브로잉 흥미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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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뭐지 아 길어서 안걸리나 아 됐다 됐다 이것도 길어서 안걸리는거같은데 느낌이 흥미진진 이건 바지고 흥미진진 흥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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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음 와 뭐가 엄청 많구나 이거 여자꺼 이 새로운 여자꺼부터 빨리 정리해야겠다 양말 속옷 속옷 또 속옷 양말 이건 뭐지 온도 온도계인가 벽에다가 아닌거 같네 빼빼론가요 뭐지 나 뭔가 알수없는것들이 막 있네 인형도 엄청 늘었어 오 오케이 음 양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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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많다 동양인 여성예술가 싸늘하다 갑자기 비수가 날아와 꽃이 그치 까 지금 숨죽인상태로 정리하고 있어 지금 하하하하 뭐가 나올지 몰라서 총기장상태로 정리종이야 싸늘합니다 지금 무슨 스토리가 나올지 너무 싸늘해요 도대체 어떤 스토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 아유 뭐야 이게 좁아가지고 이렇게 됐네 신발을 다리 밑에다 넣어야겠다 아니길 바랍니다 친구 친구야 친구 오랜 친구와 동거를 시작하는 거지 여자친구말고 그냥 친구 비일도 있으면 빼박있네 뭐 뭐가 있어? 아하하하하하 어허어 그거는 확신할 수 없어요 혼자 쓰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막 이제 벨트가 달려있다 그러면 착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어허어 그럼 이제 어 빼도 박도 아닌가 누군가 빼고 박나? 어쨌든 간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 게임은 말하지 말고 보여준다는 작법을 쓴다네요 어떤 걸 보여줄까요?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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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무전기는 뭐야 왜 쟤 이게 뭐지? 구두주걱인가? 이거 구두주걱인건가? 뭐지 모르겠다 한 침되면 이미 관계가? 방이 좁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어 뭐야 도전까지 달성했다 해피 박 깨졌다 그런건가 보네 침대가 더 들어올 수가 없는 공간이잖아 킹 쩔 수 없이 침대가 되었지 침대가 더 들어올 수가 없는 공간이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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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형은 뭐 별수 없이 해도 돼 별수 없다 인형 싸그리다 버리면 안 되나? 그니까 인형 다 짐이야 뭐가 안 됐지? 여기서? 아 요거 어? 이거 여기 아니야? 발메트 아닌가? 아 됐다 여기다 둬야 되나봐요 자 다 했거든요 그 많은 짐 여자 주인공 집에 새로 들어온 누군가를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자 일단 하트가 됐어요 연인이에요 일단 끝났는데요 그냥 훨씬 아늑해 이제 진짜 집 같아 아니 집은 알겠는데 잠깐만 욕실 침실로 가보자 뭐라 할까 해서 옷장에 공간이 넘었을 때 다행이야 아니 그거 말고 그거 말고 꽉 찼다 그거 말고 뭐 없어? 슬띠겹 날면만 하네 근데 아까 분명 여기서 이거 이거거든? 사랑? 이거 먹었거든? 다음 맵 좀 보자 2018년 최근인데? 어 일단 방이 되게 많아 이건 다음에 해야 될 것 같고 물건만 좀 침실을 가서 물건만 좀 볼까? 침실이 없나? 뭐야 현관 현관 거실 주방 주방 어 식당 여기 식당 작업실 화장실 여기가 침실 어? 아기 침대가 있는데? 아기방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기 아기 옷이랑 뭐 이거 나왔는데 이상하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해가 도대체 뭐 토이스토리도 보면은 거기도 동성 임신 출산 장면 나온다고 난리났는데 이것도 혹시 그런 건가 생각도 좀 들고요 베이비 뭐 파우더 뭐 이런 거 있지? 물티슈 아기 그려져 있네 행주 뭐 장난감 네 버즈라이트 이어 거기 쪽쪽이 아기 옷 토끼 모자 옷 무지개 모자 모자 겁나 많네 모자 옷 블럭 좀 그만 사라 어 뭐야 어 도전관자 달성했다 쓰레기통 또 나왔네 와 아기 물건 겁나 많은데요 어 줄 데가 없어 이 정도면 와 이거 어따 둬 일단 애기방 물건 요정도고 도전 과제요 어디서 보지 스티커였나 모르겠다 어디서 본지 모르겠네 화장실인 것 같고 별거 없네 여기는 여기도 지금 다 꺼내놨고 아 여기 옷방이야 여기? 위에가 상이고 아래가 사이 같은데 느낌이 음 이렇게 정리 한번 해봅시다 드레스는 안걸리네 밑에 낮아서 그런가 보다 안걸리네 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부 바삭 안걸리네 워 속옷인 것 같고 와 여기가 제일 빡시겠다 옷이 두 명분의 옷이 다 있을 거 아냐 쉽지 않겠는데 옷꼬리도.. 어 됐다 그니까 너무 꽉 차가지고 와 이거 옷꼬리 맨 위에 둘 자리 없다 이제 여기다 놔야 되네 와우 망키도 해라 브라자 브라자 항상 나와 스포츠 브라자 가방? 가방 구조 여기 있어야 되나? 이쪽부터 터진대요 옷꼬리가 남겠는데? 여행 가방 오케이 다리가 없구나 브라자 브라자 잠옷인 것 같죠 이거는? 잠옷인 것 같죠 이거는? 이것도? 양말? 어.. 운동복 탱크탑? 뭐 그런 것 같고 오 자리가 없어 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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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두 명분이니 사실 이제 양이 많을 수밖에 없긴 하겠다 브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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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진짜 많아 브라자 금고? 자리가 없어 됐다 와 다 꺼내네 드디어 꺼내는 것도 일이다 여기는 여기도 있어요 꺼내는 거 일단 지금 다 꺼내고 시작할게요 꺼내야지 이게 깜빡깜빡거리는 효과가 나와서 데오도란트 이것도 걸어두는 건가 맞네 손깎아 체중계 슈지슈지슈지 이건 뭐지 발매트인가 청소 소리인 것 같고 이게 뭐야 사료같이 생겼는데 문제 알 수가 없다 그죠 여자애가 보라색깔 좋아하니까 여자애 건가 보다 저거 보라색깔 타올은 휴지 맞네 이게 핑크색깔 하나 뭐 약간 포란색깔 하나 이렇게 있네 아 세상에 생리용품인 것 같고 이건 세탁세제인가 요건 항상 여기 고정이던데 또 있어 어허 뭐 이렇게 많아 됐고 조금 많은데 어 둘 때 없어 오케이 음 음 색깔 다 맞추니까 좀 촌스럽다 어쨌든 여기 이제 입구인 것 같죠 현관 신발 여긴 별로 없는 것 같다 근데 짐이 여자신발밖에 없어 ㅎㅎㅎㅎ 확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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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야 뭐야 이거 왜 여기 있어 무조건이야 이거는 무조건이야 이거는 됐다 편안 하아 마지막 스테이지 맞는 것 같다 지금 엄청 많다 물건이 지금까지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애 게임기 위 이제 컨트롤러 두개 됐네 위 계속 하나였는데 앨범 이거 블루레이 인거 같죠 이거 영화인거 같고 블루레이 책인가 블루레이 영화 닌텐도 DS 요거는 DS팩 블루레이 게임 DS 블루레이 블루레이 이게 또 게임인거 같은데 아닌가 이게 또 게임인거 같은데 아닌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벽에 거는 거였고 막대기 막대기 코스터랑 또 영화인가 보다 보드게임 게임이구나 또 또 지팡이요 지팡이는 근데 전에도 있었어 이거 매트리스인가 보다 느낌이 느낌이 이것도 게임이고 이것도 게임이고 보드게임 게임 게임 개맞네 블루레이 블루레이 오케이 다 꺼냈어 짐 꺼내는게 일이다 여기 지구본이 왜 여기있어 어제 이거 할 때가 딱 두시였는데 어제 못했겠다 진짜 많네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뭐 잉어빵 굽는건가? 진짜 뭔지 모르겠다 디자인은 되게 잘한거 같아요 이게 보면은 되게 정성이 많이 들어간게 이 물건 하나가 돌아가기까지 해가지고 그냥 단순히 좌우반전이 아니야 얘랑 얘랑도 지금 보면은 얘는 파란선 여기 있잖아요 넘기면 이쪽에 가있어 디테일이 좀 쩔어 게임이 다 돌아가 이렇게 이거는 좌우반전이 맞는거 같고 어떤거는 또 이제 똑같은 물건인데 좌우반전이는 똑같은데 그림자가 달라져 막 아 보인다 보여 더 풀어 보인다 뭔가 뽀뽀하고 있어 이 빨간 이 이거 이거 브릿지 얘랑 보라색깔 온뉴 얘랑 여기서 만났네 지금 보니까 보인다 보여 그래 응원할게 맞구나 맞아 버렸어 소쿠리 플라스틱 빨강 소쿠리는 꼭 챙겨오네 이것도 그건가 수건인가 이것도 수건이네 강판에다가 찜기 요거는 뭘까요 그냥 뭐지 이건 벽에다가 한 것도 아닌데 쓰레기통 오케이 요거부터 이거 먼저 할거겠다 자리좀 생기게 크아 소리도 진짜 물건 하나하나 내려놓는 소리도 다 달라 음 커피 관련된거 같고 식칼 포크 숟가락 나이프 각종 기름 뭐 조미료들 여기도 뭔가 있을거 같은데 여기도 뭔가 글씨 만들 수 있는거 있을거 같은데 놓는 위치에 따라 다르게 오 그러네 나무에서 내려놓을 때 우와 냉장고에 내려놓을 때 바닥에 내려놓을 때 다다르네 오 진짜 다다르네 오 그러네 la 와 디테일은 미쳤다 게임이 모든 물 건이 어디에 내려놓느냐에 따라 소리가 다다르네 오 오 진짜 와 대박이긴 하다 오케이 여기 다 꺼냈고 몇 개 나왔냐 두 개 남은 건가 여기랑 여기 맵 사이즈 장난 없어요 넣으면서 정리하자 앨범 소금 후추가 있어? 요거는 뭐지 팩스인가? 이거 뭐지? 애기 키우는 책인 것 같고 노트북 좋아 많지 않은데 여기 큰 게 많지 요것도 뭔지 모르겠네 또있네 뭔가 말려있는데 아 포스터네 이건 아까 그것도 포스턴가? 아닌데 포스터 아닌데 유대인 촛대라고요? 이게 유대인 촛대에요? 그냥 촛대가 아니라 또 뭐 있어요? 유대인인가? 테이블 매트 토스터 여기까지 마지막 방 작업실인 것 같은데 와 이거 끝까지 가져왔네 노트북 이건 책인 것 같으니까 책장에다가 상을 많이 받았네 상을 많이 받았네 음... 여기다가 두고... 이건 뭐죠? 이거 뭘까? 뭔지 모르겠고 저거는 이건 책이 아닌가? 안 세워지네? 뭔가 알 수 없는 물건들이 좀 있어 시계... 이것도 끝까지 들고 다니네? 저 사이도 동화책 작가가 된건가? 지금 이게 4개가 나왔거든? 똑같은 이 돼지의 만화책이? 동화책 작가가 됐나본데 느낌이 어 계속 나오네 뭐야 이거 맞나와 이걸로 상탔나보네 이걸로 돈 많이 벌었다 이건건가봐요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 사람일수도 있고 지금 이거 타블렛 있는거 보니까 항상 타블렛 갖고 다니던데 모뎀 작가이던지 뭐 일러스트도 아니면 뭐 같이 만나는 사람이 글쓰고 얘가 그림을 그리는걸 수도 있고 아 확실히 얘는 그림 그리는거 같다 오케이 다 꺼냈다 어 다 꺼냈어요 이제 물건 호우후 자 정리를 해보선 아 오늘 아이템창 정리하더니 이제는 집 정리하고 있네 막상 우리집은 더러운데 뭐야 이게 반대가 되네 왜 1번 2번 1번 2번 어떤겁니까 2번 국룰이라고? 너 외국인이니? 1번이지 변기 내려보자고 어 내려가네 진짜 1번이지 이게 맞는거지 발명한 사람이 1번이랬어요 그것도 그렇고 어디 뭐 펜션이나 놀러가면은 이렇게 걸려있어요 거기 이렇게 세모나게 걸려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쁘게 뭘 모르네 손 씻는거 손 씻는거 이거 이건 뭐냐 아 이거 그건가 그 약간 꽃잎같이 생긴 방향제 냄새 엄청 심한거 이거 마트같은데 가면은 백화점인가 거기 가면은 이거 팔고 있는데 냄새 엄청 진동하던데 퍽 헉소리난다 여기 동화책인것 같고 야 꼴벌 아기상어 아기상어 아씨 안열려 허허 요걸 보관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하냐 일단 모자는 모자대로 옷은 옷대로 음 모자기도 있다 오케이 기저귀 음 이게 뭘까 장난감이랬지 우와 켜지네 아이 여기 여기 잘못 놓으면 아기한테 떨어지잖아 화분과 이런거 놓으면 떨어지면 애기 박살날텐데 저기다 뭐 올려놔야되냐 무서워서 못올려놓겠는데 옷은 서랍에 넣어야죠 저 옷은 여기다 넣는거 같긴해요 이중으로 나진다 모자를 이렇게 깔끔 이걸 서랍에다 넣어야하나 들어가긴 하네 근데 두개부터 안들어가네 음 어려운데 애기물건 정리해본적이 살면서 한번도 없어가지고 자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 좀 어렵네요 이거 안되네 여기다 두면 밖에다 가져가자 이거 차라리 여기다 두지 말고 쌓는 것도 순서대로 안보이냐고 어 그러게 미치겠다 끝이 없네 방이 한바퀴 도는데 몇개야 방이 하나 둘 다섯개라고 넘는데 아 아니네 열개인가 하나 둘 셋 네개 하나 둘 셋 넷 다 아홉개구나 와 미친 방 아홉개였어 겁나 많아 자 일단 책을 아니 장난감이 근데 이게 널브러져있는게 맞냐 이거 원래 장난감 같은건 원래 그냥 다 상자에다 넣어두지 않나 이렇게 그냥 널브러 두는게 아니라 돈 많이 벌었네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도전과자 할성 좋은 동물친구들 좋은 동물친구들 이건 미치ятно 되어 고통 잘 들어가나 여기 안에 안들어가네 들어갈수있게 생겼는데 뭐 안들어가지나 안되네 쪽쪽스 오케이 뭐 이정도로 하고 되게 애매하다 두기가 뭔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야되나 인형은 안들어가는거 같고 호랭이 들어가네 호랭이 여기 안에 넣어줄게 침대 뒤에다가 침대 안에다가 책이 좀 애매하다 책둘때가 됐어 어지러워 애기방 갔네 이렇게 하니까 된거 같죠 여기는? 애기방 여기가 좀 비네 이제 보니까 근데 거기서 공 올려놓은건 떨어지잖아 둘 데가 없어 요거 둘게 없어 여기도 인형있네 무슨 엄마방에 인형이 더 많아 애 방보다 엄마방에 인형이 훨씬 많아 엄마방에 인형이 더 많아 어 인형 장난아니네 엄청 많네 음... 어떤 엄마요? 엄마들 방 내 말을 잘못했는데 엄마들 방에 훨씬 많아 어떻게 된게 여기 위에 못 올리겠지 이 무전기는 뭐야 도대체 애기방에다 두는건가 어 심지어 두면 안되 여기다가 와 병아리 개많어 병아리들을 어떻게 하지 이 병아리들을 어떻게 처리하지 여기다 놓을까 됐다 딱 맞네 수문장 됐어 병아리 딱 맞고 무전기는 진짜 뭔지 모르겠네 음 엄마 닭이 또 혼자 놓는구나 여기에 있어야겠다 오케이 대충 완성이 돼가고 있어요 오케이 뭔가 잡다하다 여기 아 램프가 또 있어 이런 미친 개정신없어 됐어 시계도 필요하네 와 둘꺼 개많다 여기에 너무 많다 시계 여기다 두자 아 둘꺼 개많어 이건 진짜 볼때마다 뭔지 모르겠어요 빨빼로는 도대체 이것도 이것도 이거 도대체 뭘까 얘네 밖에 내놓자 인센스 스틱이랑 홀더예요 아 이게 그거예요 그 향피우는 거 아 아 이게 인센스 빨빼로인 줄 알았네 아 그런 거였구나 자리가 없어 근데 일단 이거 스피커를 빼 왜 겁나 안이뻐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엥 벌떡 뭐 숨겨두는 거지 여기다가 숨길 게 없는데 어 어 숨겨둘 게 없는데 뭐지 프린터기 빨아야 되잖아 이센스 스틱 cd cd가 필요해 물 든 거 아 이거 아 그런가 그러게 일단 여기 이정도 하면 나가자 아 숨이 턱 이 공책은 왜 있는 거야 여기 오케이 식칼 식칼은 좀 으어어어 목걸이에 좀 남는 거 같죠 요거를 걸까 목걸에 아 긴 거라서 다 못 걸어도겠다 근데 음 다 걸 수가 없네 대충 이정도만 걸자 보라색은 잠옷 아니냐 어 그러네 잠옷이었네 많이 남네 앞으로 쫙 땡기고 앞으로 쫙 땡기고 음 티셔츠를 두루룩 음 이 정도면 옷걸이는 거의 꽉 찼네 이제 네 한바지 두개 긴바지 자리가 없네 왜 안되지 어 그렇지 휴우 자 이제 정리를 해야되는데 대충 양말 대충 양말 이거 속옷이구나 양말 음 양말 이게 다야? 아 아 여기 또 있네 약간 못 보던 거는 다 새로운 애 것 같애 느낌이 네 한 번 더 넣자 요것도 속옷인가? 어 이거 약간 레이스 망사 같은데? 어우C 강렬하네 다 된거 같고 북원이 탁 야 곰 pue 아 싱글맘이 아니라요 엄마가 둘이예요 솜 여기도 있네 엄마가 둘인 집안인 것 같습니다. 딱 맞네 개수가 딱 맞네 완전히 두개가 듀얼맘 그런 느낌이죠. 그쵸. 서랍은 정리 다 했고 이제 또 남는데 뭘 넣어야 되나요 여기다가 꼬리가 모자르단 말이지 대충 쑤셔 박으면 좀 그런데 잘 들어가지도 않네 안 들어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수납이 잘 안된다 옷들이 이건 안 보인 데다가 숨겨놓고 음 음 오 깔끔해졌는데 그래도 많이 아까보다 오케이 됐어 옷이 좀 불편하다 최대한 쑤셔 넣어봐야겠다 오케이 뭐야 이거 두개짜리 아니었어? 아 아 더 넣고 싶어 이거 자리가 없나?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 아 안되네 꽉 차 버렸네 서랍이 여기 여기도 있는데 여기도 있는데 음 그래도 여긴 다 끝난거 같다 아 아 요거 좀 불편하네 여기 요거 세개 옷걸이도 없고 자리도 없고 버리고 싶네 안 있는 옷 좀 버려라 정리하기 힘들다 여기 자리 하나 있다 안되네 아 아 아 이거 좀 불편하네 얘네들 좀 불편해 아 아 어떻게 하고싶네 옷걸이에 세개 남는다고요? 세개가 남아요? 아 이거 바 이거 하의잖아 요건 하나도 걸 수 있겠다 요거 오케이 얘네들 다 하의라서 바지옷걸이가 필요한데 바지옷걸이가 없어요 그 말은 여기서 상의를 넣으면 되는구나 하나 두개가 남네 어 그러네 어 딱 맞을지도 그러면? 근데 문제는 밑에다 걸어야 돼서 아 배치가 조금 귀찮지만 딱 맞을 것 같거든요 바지를 위로 좀 옮겨야 되는구나 바지를 위로 좀 옮겨야 되는구나 비켜 어 맞아요 바지를 위로 올리고 됐고 휴 바쁩니다 이제 여기다가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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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안 걸어지나? 오케이 이렇게 하고 얘네를 안 들어가네? 뭐야 뭐야 아씨 뭐야 왜 안 들어가 짧은 바지를 꺼내 그럼 됐다 완벽하다 편안 편안해졌다 진짜 쉬운 데부터 하자 아까 지팡이 어디 있었는데 여기다 여기다 꺼져버리고 신발을 여기다 올리는 거겠죠? 앞모습? 뒷모습? 앞모습이 낫겠다 안 된 거 같은데? 오케이 이것도 반대인 것 같고 깔끔하다 어 뭐야 여행 갔다 온 거 또 한 군데 추가 됐네? 인도도 갔나 보네? 코끼리 있는 거 보니까 됐다 오 깔끔해졌어요 약간 떨어뜨려 놓고 싶은데 아쉽네 약간 떨어뜨려 놓고 싶은데 아쉽네 됐어 자 이제 여긴데 어 어 딱 맞네 편안 다 여기다 넣어야 될거같은데 따 따 따 따 따 자 됐어 이정도 음 여기도 있다 와 진짜 많구나 블루랭이를 위에다 썼어야 됐나 아이씨 클릭하기 귀찮은데 아 여기도 있네 음 여기다 두자 이게 맞다 딱 맞네 굿 블루랭을 다에다가 스읍 아 들어갈라나 아우 편안하네요 이제 얘도 문젠데 들어가나 여기에 이거 아닌거 같다 이거 브로코백마운틴 같은데 표사가 브로코백마운틴 거 게이 영화 같은데 느낌이 이건 매트리스고 살짝 보인다 뭔가 애 키우다 보면 당근에 올라올 듯 확실하네요 자 여기 또 있네 됐고 어 책장에 꼽을 수 있는건 다 꼽은거 같네 이제 남네 오히려 이 이불은 맨날 있네요 이 이불은 맨날 있네요 오케이 으흠 코스터 올리고 이건 뭐지? 그냥 장식인가? 오케이 참 난해하다 이거 두개 참 난해해 요거는 주방에 있어야 되는거 아닌가? 흐흠 헉 소리넌다 안 열리나 이거? 둘 데가 없잖아 됐다 이건 뭔가 화분 키운... 화분... 그런거 같은데 둘 데가 없네 음... 아! 여기도 자리가 있구나 아 여기로 옮기면 되겠네 탁자 밑에도 어 그러네 저기도 자리가 있네 여기도 자리가 있네 여기도 자리가 있네 와아 와아 좋다 살짝 옆쪽으로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응 완벽한데 이정도면?! 음 음 요걸 여기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게 더 깔끔하겠다 이게 더 깔끔하겠다 음 깔끔 이거 어디서 나오냐고요? 모르겠어요 완벽한 것 같아요 여긴 이제 어... 여기도 하자 요것도 작업실에다가 꽂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게 이것도 뭔가 이 종교 관련된 물건인 것 같긴 하네 느낌이 일단 다 내려놓고 테이블보부터 먼저 깔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테이블 매트 먼저 깔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야겠네 요게 딱 정 가운데겠죠? 이쁘게 근데 문제는 이 위에 못 올리네? 이거를 헤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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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지기 딱 좋은데요? 여기다 두면은? 와... 너무 떨어질 것 같아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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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퍽 퍽 퍽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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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올려놔 퍽 퍽 퍽 여기도 위험하니깐 여기다 두고 됐어요 화분 티슈? 그게 뭔 소리야? 요거 이렇게 두자고? 에이 산만해 산만해 참가 참가 얘네 셋은 다른데다가 옮기는 걸로 이건 뭐냐 도대체 사실 이것도 여기도 쓰면 좀 편할 것 같긴 한데 불편해 됐어 편안 그리고 고래가 원래 두 마리였는데 한 마리밖에 안 보이네 음 음 노트북도 있고 데스크탑도 있는 거야? 맨날 마우스패드 쓰더니 안 보이네 맨날 마우스패드 쓰더니 안 보이네 태블릿도 짱 크다 오 뭔가 있어 보인다 이것만 있어도 태블릿을 쓰는 건가? 이거 혹시? 태블릿을 쓰는 그런 팔목보대 그런 것 같은데? 느낌이 태블릿으로 쓰는지? 태블릿지 어음 그림 그리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안 들어가네 요걸 어디에 넣고 싶은데 마우스패드가 없나? 노트북도 넣어야 되네? 헐 자리가 없는데 키보드도 넣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자리가 없다 노트북 아 불안에 떨어질 것 같아 몰라 화분 밑에 서랍장 어디 아 여기 저긴 좀 안 보이는 거 쑤셔 박아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거 놓자 딱이다 또 뭘 넣어야 되나? 이거 뭔지 모르겠어 넣을래 파란 거 이거 넣어버려 자리가 없다 이것도 있어 헬기 도구 엄청 정신없는데 테이블이 정신이 하나도 없는디 원래 작업하는 공간이 그렇지 뭐 이건 둘 데가 없어 잠깐만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둬 어 조졌는데 이거 뭐 어떻게 두라는 거야 음 올라가긴 하는데 너무 빽빽한데 너무 답답한데 보기만 해도 조졌어요 아우 좁아 여기다 올릴까요? 이것도 치울래 못생겼어 요게 그럼 여기다 두면 되겠다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장난감 아니야? 대충 정리는 끝났는데 대충은 대충 이 정도면 된거 같은데 음 여기가 좀 남네 요거 음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은 뭐 벽에도 걸리는구나 이거 됐어 됐어 뭐 이 정도면 뭐 사실 이건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둘 데가 없다 다른 방 가져가도 되고 화장실 여기 다 했고 애기방 다 했고 어 거의 다 해가네 그래도 이제 요거 작업실로 옮기자 작업실에 쳐봐봐 퍽 퍽 퍽 퍽 퍽 퍽 퍽 이 하.. 이 화분 인센스 스틱이랑 홀더? 퍽 참 애매하네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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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쳐버리겠네 퍽 퍽 퍽 퍽 퍽 퍽 퍽 음... 와... 둘 데가 없다 이거. 큰일났다. 화장실에 둘 데 있나? 뭔가 어디 올려놔야 되나 보다, 얘는. 답은 창밖으로. 나도 그러고 싶어. 여기다 올려놓자. 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 두자. 여기밖에 없다. 계단 안 돼요. 이게 두는 공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다. 와, 얜... 꽉 찼네. 꽉 찼어. 마음에 안 들지만, 어쩔 수 없다, 얘는. 볼 데가 없다. 얘도 꼽아지나? 안 되네. 고래. 고래 아까 어디 한 마리 있었던가? 여기 있었네? 우와,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 여기 약간... 어질어질하다. 지구보는 뭐야? 요거를 애기방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아, 이런 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됐다. 됐다. 어, 이거 두면 안 돼? 뭐야? 또 두면 안 된다네, 여긴 또? 애기방이 있으면 안 되는 물건인가 봐. 참나... 어디 있어? 지 꺼라 이거야? 애기 게 아니라? 얘는 주방으로 와야 될 거고, 모터 스토리는? 미쳤군. 미쳤군. 전자레인지는 무조건 여기죠? 아... 밥솥도 여기인 것 같고, 밥도 먹나보네? 어... 접시 여쭤두고, 오케이. 딱 좋아. 소쿠레 버리지 못하죠. 못버려 비빔면 못버려 이 화분은 주방에 꼭 있어야 할까? 음... 여기부터를 정리해야겠구만 숟가락 숟가락 조그만거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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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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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시? 접시를 여기다 놔야 되는데 숟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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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꽉 찼네 그냥 쿠키 이거 뭐 얼마나 해 먹는다고 외국은 좀 다른가? 아 미치겠네 자리가 안 맞네 컵도 있네 유리컵은 여기다 불편합니다 주방이 제일 난관이네 여기가 뭐가 겁나 많네 오케이 유리관련 여기다 두고 여기까지 됐어 자 그리고 여기 또 있네 어 무거운 거를 안쪽에다가 냄비 이런거 아 안맞네 또 근데 아 불편해 왜 여기다 놔야 되나봐 여기다가 요거 청소솔? 쓰읍 여기 있으면 안되는데 나무로 된 그릇 건조대? 옆에 어떠냐고? 나무로 된 그릇이 뭐 말하는거지? 나무로 된 그릇? 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데 이거 말씀하시는건가? 여기다 두꺼에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오케이 그래도 얼추 정해지긴 한다 그래도 슬슬 컵이 또 있다고? 뭐야 이 컵은 음... 요걸 여기다가 그쵸 이게 맞죠 어디다 걸 수 없나 이거? 그렇지 나무를 여기다가 여기다가 꼽아두면 좋은데 안되네 음... 요건 냉장고에 항상 부셨던거고 아... 쓰읍 쓰읍 하... 하... 쓰읍 쓰읍 요긴거 같고 쓰읍 쓰읍 어느정도 정독립 많이 했다 그래도 이제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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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비 밖에다가 두면 어떨까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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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키친타올 이건 화장실 휴지 아닌가? 얘네 여기서 안쓸텐데 쓰읍 됐어 쓰읍 많이 했다 그래도 요것도? 안들어가나?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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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네 이 많은 조미료 어디다 놔야 될까? 이 많은 다양한 조미료들 주방세제가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쓰읍 주방세제를 어디에 넣어야 되지? 냉장고야? 냉장고 안 열려요 음 조미료 넣을 데가 없네? 그러네 조미료를 다 모아보자 겁나 많아 짱 많아 헐 이게 다 조미료 또 있어? 아닌가? 바퀴벌레약 높이나? 안 높여지네 바퀴벌레약 좀 극혐인데 여기다 두자 바퀴벌레약 바퀴벌레약 높이나? 안 높여지네 바퀴벌레약 좀 극혐인데 바퀴벌레약 좀 극혐인데 이거 바퀴벌레약 보라 바퀴벌레약 바퀴벌레약 쓰지도 않잖아 이런거 쓰잖아 이러면 됐어 바퀴벌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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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라이팬을 못 치우나? 이렇게? 얘가 문제네 이제. 스벙. 이게 안나지네. 하아 나 정말 너무 많다 뭐가. 접시도 건조되어 접시 못 꼽아요. 안 돼요. 희한하게도 안 됩니다. 도마를 여기다 올려놔. 바라 운다. 바라야. 어 그래도 얼추 정리 되간다 이제. 정리해 간다. 이게 정리가 되네. 이게 정리가 돼요. 희한하게도. 오케이. 다했다 이제 거의. 이야. 진짜 빼곡하게 채워놨네. 이 버스요? 여기. 고래는 딴 데다 두고. 이제 이것만 치우면 돼. 아 여기 또 있네? 아이씨. 뭐야 이 못생긴 컵은. 이것 자. 이건 뭐야. 이것도 놔둬버려. 됐어. 야 진짜 많이 했다. 와 이제 좀 주방갔네. 전쟁터에서. 이거. 열어라. 열어라. 이리 와. 얘네들은. 안되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음. 고래라. 고래는. 여긴 좋다 여기 공간 남네 캬 좋다 마주보고 있는거는 나쁘지 않네 발아야 왜 만져줘 좀만 참아 이제 좀 깔끔한 집 같아요 드디어 오 으악 저기만 남았나? 저기만 남았다 와 다했네 하아 씨 지렸다 마지막이야 마지막이야 자 정리를 어떻게 해야지 좀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요 음 일단 이 피사의 사탑 현관으로 가져가고요 그쵸 이 오리는 뭐 씻으면서 쓸건지 뭔지 모르겠네 일단 약 같은 거를 최대한 펜뽤 딱 맞네 완전 여기다 넣어버리고 또 넣을 거 뭐 있나 요런 거 생리용품 넣어주고 여기 또 있네 오케이 오케이 빼곡 으아 저거가 터지겠는데 어 뭐야 또 있네 여기도 열리네 아 세제를 여기다 넣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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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잘하고 있어 어 이거 아까 거기 있던 거 아닌가? 잠깐만 이거 아까 주방에 있던 거 아닌가? 어 여기가 아닌데 어 여기 있던 거다 뭐야 똑같은 거네? 뭐야 주방에 있지 말고 여기 있어보네 놓자 뭐지 이게? 뭐지 이게? 여기도 아니래 어따 두는 거지 이거를? 이거 한번 이거 한번 다른 데다 놔보고 와 여기선 뽀뽀 안해 뽀뽀 뽀뽀 소리 안 나 와 진짜 대박이다 여기도 소리나네 여기다 둔 게 아니라고? 이게 뭐지? 뭐 어따 두는 거지 이게? 욕조 안에다가요? 욕조 안에다가 이걸 넣어요? 이게 뭐지? 어? 맞아 욕조 안에요 이게 뭐야? 나 처음봐 이런 거 욕조 안에다 두는 물건이네? 포프로쉬 같은데 포프로쉬를 저기다 넣어요? 우리가 처음보는 물건이라 신기하네요 여기에다 넣는건가? 아 이렇게 우와 이거 신기하다 뒤집어야 편하죠 욕조 안은 미끄러우니까 오 신기하네 이것도 빨래통인가 뭐지 이거는 빨래통 같은데 뭐다 넣는거야 수건통인가 세면대에 고데기 나오면 도전과제 깨져요 아 진짜요? 물 틀어야 되나? 어떻게 하신대 천재인가요? 고맙습니다 이런 크림같은거 안쪽에다 짜르륵 얘 그거 없네 맨날 쓰는 양치컵 어디갔냐 이빨 나간거 드디어 버렸나 이제 없네 야 이거 칫솔 좀 꼽아놓으려 했더니 없네요 주방에서 가져올자 요거 여기에다가 칫솔 칫솔 치약 됐죠? 어 이거 뭔가 화장품인거 같지? 여긴 콘센트가 있으니까 여기다가 됐어 아 이건 뭐야 아 이게 양치컵인가? 아기 아기 아 두개 나눠 썼어 그냥 너무 답답하다 보기만 해도 답답하다 너무 쪼끄매서 아 아기 건가 그런가 그게 맞을지도 뭐가 많다 이유는 뭘까 자리가 없어 여기도 꽉 찼어 뭔지 모르겠음 굿 좋다 바퀴벌레약이 또 있네 수건 거기다 놓으면 물 튀겠다고? 아 그러네 현실적이었어요 깊숙이 굿 완벽 화장실에 굳이 식물이 있어야 할 이유가 도대체 뭐지 이건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집은 개도 안 키우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건 무엇인가 어 여기가 아니네요 이거 그러네 올려놔야 돼 아이씨 좁아 터졌는데 여기 개 좁아 터졌는데 어 요걸 내려놓자 아니 이거 근데 이거 참 애매하네 이거 참 애매해 다시 갖다 놔야겠는데 거울 열여서 안에서 지금 다 박아놨어요 꽉 찼어요 여기 이것도 밑에 내려놓자 아 안되지 여기에 아이참 여긴 또 되네 아 아니네 음 여기다 넣긴 해야되나보다 여기 넣기 싫은데 아쉽네요 체중계는 화장실에 있으면 안되나본데 음 사실 화장실에 두진 않죠 옷방 좋다 안되네 뭐야 다한데? 뭐 이래 체중계 바닥에 어디다 둬던 내 맘 아냐? 뭐 이래 어? 뭐야 아니 뭐 체중계가 정해진 위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한바퀴 돌았는데? 이것도 어디 올려놔야되나? 뭐야 이러거면 쓰는게 아니잖아 이거 쓰는게 아닌데? 이거 쓰는게 아닌데? 뭐지? 못쓰게 하는데요? 우이가 없네 다 된거 같은데 여기는 이제? 어 이 정도면 뭐 정리 깔쌈하게 된거 같다 좀 많긴한데 짐이 좀 많긴한데 짐이 또 여기다 올려놓을까? 된거 같습니다 오케이 여기가 조금 문제구만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여기다 두자 오케이 남편집사 아기 방이요? 아기한테 뭐 노래 들어줄라고? 아기 방이요? 아기한테 뭐 노래 들어줄라고? 인센스 스틱? 참 자질구려한 거 참 많다 자질구려한 거 참 많아 음... 여기가 괜찮겠다 어디지? 이거 마지막 아닌가 이제? 마지막이다 이거만 하면 끝이네요 끝! 못다 두지? 오케이 여기다 마무리 이렇게 할래 마무리 갑니다 짜 요것도 여기다 넣어버려 안되네 무조건 올라와 있어야 되네 자질구려한 게 많아 집에 너무 많아 보자 아휴 힘들었다 넓은 공간과 뒷들 이제 반려동물도 기를 수 있어 여기다 볼까? 다 다르거든요 대사가 이게 방마다 세 집 끝 성이 없네 온 가족이 있을 수 있는 대형 욕실 야 이제 온 가족이라고 하는구나 아기방 뭐라는지 궁금하다 아기방 한번 가보자 침실부터 음... 별 말 없네 어? 잠깐만 이상한 점 찾았어요 저 지금 아가야 곧 만나자 입양하나보네 저 이상한 점 찾았어요 아니 여자 둘이 사는데 침실에 뭐가 없지 않아요? 내가 생각했던 물건이 없는데? 여자 둘이 산다며 왜 없어? 어디다 숨겨놨어? 뭐지? 장착템 장착템 금고 안에 있나보네? 그러게 저도 이상한 점 찾았어요 바로 님이요 절 그러네 이거 왜 없냐? 의 없네 말이 안 되잖아 와 근데 깔끔해졌다 아 좀 사람 사는 집 같네 이제 아 정리 진짜 다 해줬네 아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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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안 되네 힘들었습니다 티비 안 켜지나? 게임기? 어? 뭐야 어 게임 켜졌다 닌텐도어 이거 위 켜진다 패밀리어 테이크 아하 그러게 베개를 젖혀 쓰는게 참 신기해요 왜 있는건지 베개에 젖혀서 넣을만한 베개 밑에 넣을만한 뭔가 있나 여기 물건중에? 으음 못 봤는데 못 봤어 이건가 없는데 이거 말고 안 나지는거 같아요 안되는데요 이상하네 이상하네 베개를 왜 젖힐 수 있는거야 딱풀 없음 딱풀은 아쉽게 없네요 끝났다 어 별 누르면 이제 엔딩 나오나? 아 아 재밌게 했습니다 그래도 어? 뭐야 우와 노래도 나와? 뭐 지금까지 제가 정리한건가요? 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정리한거 아닌것 같다 맞나? 당신 집단 같은 종류가 붙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 집단 같은 종류가 붙여놓기! 이 집단 같은 종류가 붙여놓은 것 같아요 이 집단 같은 종류가 붙여있는 것 같아요 당신의 좋아하는 용기 밭을 지고 차별에 있는 가벼운 장면들을 붙여있는 것 같아요 이 집단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 것 같아요 배고프다 재밌었습니다 하나도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 없어요 얘가 어떤 삶을 사는지 그냥 어떤 집에 사는지만 말해주지 물건 보고 그냥 유추하는 수밖에 없어 얘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고 혼자 사는지 다른 사람이랑 사는지 이제 다 보여요 엔딩이 물청소 게임 같네요 역시 청소하고 나면 후드산 그런 건가 후드삽니다 동화 일러스트레이터 같아 여자남자 아니야 재밌었습니다 도트 하나하나 찍는 거 진짜 좀 정서에 많이 들어간 게임이네 물청소가 체질인가요 방청소가 체질인가요 일단 체질은 문법이 아닙니다 어입니다 저는 물청소가 좀 더 재밌었어요 여기 또 되게 잘 만들었어 재밌어 익명의 누군가 아아 이거 봐봐 말했잖아 아기도 있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만든 거야 아가야 네 엄마는 둘이란다 확실하게 보여주네 마지막에 그냥 도장 쾅 찍어버리네 재밌었습니다 그래도 결말이 좀 특이하긴 한데 정작 기증도 아닌 것 같아 입양한 것 같아 곧 만나자 이러잖아 어쨌든 간에 아 재밌었습니다 어제 샀던 거 오늘 이어서 다 했네요 양이 겁나 많네 끝까지ach 괜찮은 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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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